어. 야 물주야 상하탑 했어? 어 해놨어. 어? 나이스. 아니 그 뭐야 포쇼 형이랑 가니까 10분 만에 깨던데? 그래. 상하캐가 새삼 못하더라. 어디를 상하탑? 어. 밀파 없잖아. 그녀를 없으니까 깨던데요. 그럼 오늘 뭐야? 카..에? 에카. 카에 갈 거야 에카 갈 거야? 에카부터. 에카부터? 에키드나부터? 아 에키드나부터 강화도 해야돼. 나 에키드나부터 강화도 해야돼. 나 받으러. 우리 에키드나 계집중 해야된다. 내일 오픈런. 아 미리 연습하는거야? 그치. 어 알았어. 내일 또 너프된다메. 맞기네. 아 근데 아 이거 강화하느냐고. 마일리지 3천만 찍겠어. X됐어. 야 물주야 재료 다 사놨어? 그 강화 때문에 그런거 아니잖아. 팔찌 때문에 그런거잖아. 팔찌 때문에 그런거잖아. 팔찌 띄었잖아. 아냐아냐. 띄었어? 어? 팔찌 띄었어? 언제 띄었는데. 띄는 저번에 띄었지. 저 좀 됐지 저거. 아 아. 예전에 띄운거. 지금 좋아. 물질. 아니 물질. 방어구 올려야 돼서. 우리가 5분 먼저 빨리 깨야 된다던데. 아 그거는 어차피 대성공은 금방금방 찍으면 돼. 그치. 뭐 재료 풀로 써서 해봐라. 괜찮아. 우리에게는 대배출가 있어 걱정하지 마. 어? 초홍이도 만남 찍나? 순도 많이 있어. 아아 맞아. 괴물치가 실패하면 이 초홍이 성공하면 돼. 어. 어차피. 그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초홍이 있어. 어. 둘 중 하나는 되겠지. 나 지금 47만 고래. 재료는 다 있고. 47만 고래 풀숨 준비 중. 어. 야. 우리 4강까지 깨는거죠 오늘? 어. 사면 4강. 아 씨. 칸니. 칸니짱 언제 가지? 아 미치겄네. 야 부케. 내일 내일. 내일 또 리셋인가? 얌. 오늘 무슨. 아 오늘 하려. 아 씨. 아 그참네 진짜. 아 칸니짱. 4대13 한번 돌아야 되니까. 내일 하지 뭐. 어 그. 이제 사나게 부케 좀 껴도 되나? 이제 애키자 너프당하면은 부케 해야도 되잖아. 카멘 카멘. 아 마음대로 해. 어 뭐. 그럼 저 다음주부터 기경이. 어? 기경이는 누구야? 내 홀나. 내 홀나. 주기견? 아 기견. 어허. 추기경 해가지고 주기경이. 아 아 아 그그그. 저기요. 우리 애를 왜. 주인 있어요. 어 그그. 오늘. 오늘. 에카. 에카 상카 이건가? 에카 끝. 에카 끝. 쟤는 왜. 오늘 상하탕은 안해. 내가 돌아왔어. 아 돌아왔어? 어. 어흠. 하아. 굿. 굿다 가자. 굿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굿다 가자. 삼식이 왜 안하냐? 삼식이 뭐하냐? 뭐. 어. 안왔어? 어? 아직 안왔어? 전화일보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던 한판 돌고 있을까나?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다는. 얘기하겠네. 누구누구 안왔어? 삼식이. 아 방송 켰대. 아 감사합니다. 노돌리랑 홍식이. 돌리도 안왔네? 돌려도 안왔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돌리 카던 갔어? 아 그냥. 그냥 돌려면 그거잖아. 내보내자. 베마 두명인데. 좀 그랬잖아. 아 이 와중에. 아니 카드도 이래시아머쌤 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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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펜이에요? 카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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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혼자 없애야죠. 맵니다 맵니다 맵니다. 여기 카드 있어. 내가 만들었어. 우리 이제 그거 얘기해야지 베이버스 형. 베이버스 형을 공지하기로 했잖아. 어. 투왕님 영지. 오케이. 투왕. 왕. 늘 그. 늘 밥을 해주시는. 맛있는 반찬. 오늘 이거 먹고 끝나기 전에 먹고 끄자. 먹고 끄고 둘 다 그. 강화 엑시 앞에 줄 세우고. 그 만찬.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아.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얍 달리 7경. 그런 빌드가. 응응.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일 바로 오자마자. 출발하면. 원투원크를 하면은 어차피 시간 차이 거의 없어가지고. 1분 1초가. 주차도. 그. 재련 mpc 앞에 세워야 돼. 아 근데 진짜 많아. 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 아 개맞던데. 아 이거. 30명씩 티칭이야. 그래서 하면 돼. 그 뭐지. 진짜 50명은 넘었어. 어. 지금 둘나 많아. 진짜. 아 1등 박제를. 내일. 내일 실수하면. 죽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혹시. 대탐구해. 아. 아. 명훈아. 너 집중해야 된다. 아. 딜력이 많으면 되잖아. 오늘. 그럼 나도. 오늘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빠질게. 그게. 그게. 거울이 어떻게 구해. 뭐 해체야. 산업계 해체야. 아니. 다 한 명씩 나가. 다 한 명씩 나가. 피해 끼칠까봐. 어머 진짜로. 하자. 하이 하이. 뭘 자로가 매운디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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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까지 매운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이. 하이. 출발하기 전에 말을 하고 갈까. 어떻게 우리 그거. 포쇼 형이 얘기해 포쇼 형이. 어 포쇼 형이 얘기해. 공대장님.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에키드나. 아 에키드나. 베이모스. 응.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뭐. PPT 있나요? 준비 안 했어. 한다며.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한다며.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워. 뭐야. 준비했어. 우리의 브레인 어디 갔어. 이거 안 준비했냐고. 이번 베이모스는. 네.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현재. 네. 첫 번째 이제 디도스.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디도스. ppt요. 현실적으로. 스트리머 심리원은. 오디오적이나. 오디오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듯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된 거는. 음. 연중님. 돌아오셨군요. 일부 스트리머와. 그리고 일반인분들. 섞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원. 파렐라. 파렐라. 16명.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된 멤버가. 일단은. 어. 방송인들 분 중에서는. 이제. 어. 꼴랑이님. 그리고. 메모닉이죠. 우리. 청하씨. 청하씨. 망각골란. 정성하는. 그리고. 강인경씨. 이렇게 하고. 망각인경. 포셔바에. 그냥. 그리고. 또. 일반인분들. 3명은. 저희가. 이미. 구했어요. 네.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파렐라인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탄명과. 디에다. 5명을 구했고. 어. 포탄명이랑. 딜한명 구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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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구. 만난구. 저한테. DM주세요. 연락주세요. 1주일동안 구합니다. 8강엘라. 서포터. 딜러한명씩 구합니다. 딜러한명. 서포터한명. 구합니다. 포탄명은 좀. 빡세겠네. 포탄명은. 이미. 파티타입. 그래도. 공제했으니까. 찾아드립니다. 뭐.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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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거나 하면 되니까. 8강엘라. 서포. 빡세긴 하네. 그니까. 있긴 하지. 워르드. 워르드. 8강도. 서포. 있긴 있어. 3시간. 있는데. 이제. 공대 없는 분이 있나. 의외로. 워르드. 포쇼가. 포쇼가 탭 보는거야. 포쇼가. 포쇼한테 검증 이제. 포쇼가 약간. 같이 뭐. 레이드 돌아보라. 심상 아니야. 대충. 대충 보면 알겠지 뭐. 지원자분들 데리고. 7명 껴갖고. 어. 테스탱 해가지고. 베스칼. 베스칼. 에키드나. 레이드도 한번 해보고. 테스탱 개 오랜만에. 서든 아니야. 서든. 서든 테스탱. 우리 지금. 13명은 8강엘라인거지. 우리 8인 플러스. 추가 5명 뽑은거지. 나머지는 다 8강엘라. 나머지는 다 8강엘라. 아 맞어. 네.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직업까지 말씀드리면 구한 사람이. 아 맞네. 아 맞네. 지금이 중요하지. 서포터는 지금 홀라. 딜러는. 상술사 리퍼. 서포스는 다 버렸다. 한 명 뭐지. 스카우터 대모닉. 대모닉. 대모닉 스카우터. 잠깐만. 1,2,3,4,5. 아 맞네. 네. 요렇게 되세요. 웬만하면은. 안 겹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 겹치게 맞아. 음. 우리 괴물지씨가 겹치는 거 개짜 친다고. 웬만하면 안 겹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정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네. 겹쳐야지. 헉. 딜러는 좀 많아서. 할만하지 않나? 딜러는 있는데. 서포시만 되지 뭐. 서포시나 딜러 짝꿍으로 같이 신청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14명이야? 그럼 2명 부족한 거야 지금? 어. 그러네. 14명 구했네. 그럼 2명 남았네. 4명. 아 근데 14명. 깜보. 깜보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8강 엘라끼리. 둘이 2명 딱. 아니면. 본인이 똑같은 직업군이 있는데. 너무 들어오고 싶으면 8강 서포트를 데리고. 그치 그치. 이 서포트를 데리고 가고 싶다면. 그게 더 매트가 있긴 하잖아. 나도 뽑아라. 그치 그치. 그치. 아니 뭐 모아보고. 꼭 안겹치게. 안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연락주세요. 아 우리 그거. 그것도 말해야 하는 거 아냐. 제가 넉넉잡아 어느 정도까지. 시간 비워야 되는지. 그걸 말해줘야. 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충 목요일. 길면 금요일. 솔직히 하루. 하루컨 날 것 같긴 한데. 그 근도스 걸려가지고. 하루 넘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널널하게 한 3일 되시는 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난이도. 128강 엘라파티. 일단 가자. 사상차원의 도전. 128강 엘라파티. 1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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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강. explorer산산 산AI 활쉴 2강. 실패해야 할ladı. 레전드래락. 아. 진짜 이시. 모든. 이상형 월드컵 아세요? Под 당한 자 disappear. 그 professionals. 하. 우리 사전 연습 해야 되네. 우리 사전 연습 해야 돼. 이거 뭐야 저번 이랑 에 잠깐만 여기서 이거 배 템도 다 해놔야 겠다 진짜 시간 줄일라 모두 여기서 2명 구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어 어차피 상관없네 이 파티는 그대로 잖아 그치 어 나머지 다 상관없네 나머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우리 파트 회수 이 동일한 이 파티에 어 칸 형만 암고 음 1위에서 일판에 이낸 내가 두고 선거 선거 들어 한 개 남는 거 아 우리 워로드 있구나 어차피 그냥 그 징군 들어 징군 이게 뭐 도바라스 허수아비도 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 워로드 있어 상관없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없나 주다형 이거 일관문 그거 딱 하면 괜찮긴 한데 뭐 급타 최마증 하면 좋긴 한데 아 급타는 있는데 최마증은 없을걸? 급체 중 1 없어? 잠깐만 나 하나씩 확인해 봐야 돼 일반 문은 서포터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서포터가 급타 들어주는 게 이게 유의미해 텔리어 시간 최마도 깨야 돼 마나 말라가지고 있어 그거 그걸로 해 어? 아 잠깐만 이거 사사개다 잠깐만 사사개 받으면 오랜만에 가는가?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 왜 구동이냐고 그러고 정읍까지 없어 없어? 어 일단 지금 그럼 아무거나 하고 오케이 나중에 만들어놓고 오늘 뜨놓고 만들어놓을게 어 설정해놔 네 가자 배탱도 다 있는지 체크하우고 오늘 진집 밖이야 응 오늘 약간 내일 1회 뉴 얍 얍 내일 1득만 달리는 사람 물지 밖에 없나? 아 뭐야? 초웅 누나 아 이거 아니지? 응 과분한 욕심을 가진 아 좀 아 좀 재료 좀 많이 아 좀 어디갔어? 뭐야 후 아우 아우 와 씨발 뭔데 지를 진짜 개아파 저거 난리 날뻔 했네 아 아 아 씨발 일각시 지랏났다 아니 생명 잡혔어 아 진짜 어우 왜 이러냐 얘 이러면 벌써부터 많은거 아니야? 이러면 이러면 벌써부터 많은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다시야 나는 어쩔까 어 오빠 먹어 1번 부르고 가자 꿀꺽 우리 내일은 힐 안칠거에요 우리 내일은 힐 안칠거에요 네일은 힐 안칠거에요 네일은 힐 안칠거에요 네일은 힐 안칠거에요 네일은 힐 안칠거에요 빨리 깨야된다고 빨리 깨야된다고 응 원투왕 크리케이징이야 어때? 패턴빨 때문에 시간차이가 훨씬 심해져 내일 다일들 다녀와 너 밤새는거 아니야 다들?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날사람 있어? 난 자고 일어나야지 난 자고 일어날거야 자고 일어나야지 나도 수고는 잘 다녀와 BC도 고생하고 응 유 our 힘내고 무슨 30초 아니 이게 전체 1등은 좀 빡데긴 한데 직업 1등은 해야지 그치 대헌은 대헌도 경쟁자인 точно내가 있나 종이님님이 Ș од賽 오 오 하나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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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조니니님이 한다던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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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고 한 명 더 있을까? 아 진짜? 한 명 더 있다고? 근데 파렐라는 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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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화가 부족함도 아니고 와 사피 해야 되니까 베이머스는 그치 그럴 거면 1등만 하는 게 낫아 겸사겸사 근데 베이머스 때 무기 또 된다 아 그건 초월이지 그러면 그냥 박제네 그냥 이제 물러나야지 다른 인왕이 채워줄거야 인왕은 없어? 8강하는 분? 아니 8강 4명 있어 아 4명? 파렐라는 근데 진짜 다 달려 우리가 특이한거고 보통은 공대에 파렐라 한 명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몰빵으로 먹기 아 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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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하더라 진짜 밑으로 밑으로 아 이것도 안된거 아니야? 어 뭐야 왜 안돼 아 다리 무거워 어 초원 초원 좀 더 위 좀 더 위 이번엔 됐어 아 이번엔 드디어 됐네 마지막거 어 너무 무거워 다리가 5시랑 1시야 5시랑 1시 아아아 5시? 오케이 우린 5시 야 우리 느리다 카운터 잘 짜야지 어 근데 이거 어우 됐다 나 물려먹을게 요즘에 노아에 올드를 안사서 랭킹 1등은 더 터치고 그냥 상속제전은 못누르겠 카운터 충전 안해서 아니 베이모스 까진 해야네 삼시가 라이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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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홍렬은 뽑았지 어? 니키 홍렬 뽑았지 홍렬? 어 모더니아라 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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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렬 어 아 그거는 근데 안 뽑으면 안되던데 인지형 인지형 삼시가 아니 그거는 무조건 뽑아야되더라고 잠시만 다그실로 간만 아닌데 나 니키 광고한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부럽다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나는 니키 광고보다는 나 그 광고를 광고비보다 스킨을 줬으면 좋겠다니까 아 나 지금 모더니아 스킨 아 난 아 그거 와이셔츠 아 없구나 뉴기랑 아 아 잠깐만 호테도 안 써 제발 아아아아아아 빨리 가야돼 아우 제발 주다가 주덕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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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홍렬은 약간 태물인 그 그 알어? 니키의 새로운 신캐 소식 들었어 혹시? 어 동탄디 들었어 어 어 듣긴 했어 그래도 동탄이야? 응 괜찮긴 하더라고 암수 던져줘 오빠 월급 박을래죠 아하하하 월급형 월급형 거기서 암들이 3개 털면 돼 어 삼식아 동탄디 그거 필그림 아니면은 넘 어 넘기는게 맞긴 하네 와 너는 지금 공이기밍 넘겨가지고 그 아 아 녹화 녹화 아 근데 넘기기에는 못 뽑으면 또 뜨거울 것 같긴 해 흐흐흫 다운덩 쳐줄게 음 무슨거 뽑아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지나갔다가 그 그거 뽑으면 되지 언젠가는 나와요 그거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으면 흠 나올 때 뽑는게 맞아 근데 나 이거 외부에 나 개는 걸렀어 그 안경메이드 막는건가 막아주는거 막아주는거 어디 어디 어딨어 어디 막아줘야돼 아 한명 한명 좋아요 공탄디 삼식아 각 각청 아 낙청 어 낙청 낙청 각청이래 낙청이지 나 낙청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낙청 아니 내가 다른애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형 그거 알아? 초록이 형 초록이 있잖아 초록이 별로 초록이 뭔가 옆으로 생각나는거야 아 좀 있어 좀 있어 느낌이 좀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몰입이 안돼 그래서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이 재현이 좀 이쁘네 있는데 계속 성격이 너무 쓰레기더라 걔는 너무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해 어 그래가지고 미연씨 미연씨 뭐라는거야 아는 얘기를 좀 해 게임 얘기입니다 둘이 통화해 그냥 음식아 낙청 낙청 에이 써도 가능 아 에이 써도 가능? 형 나도 약간 처음에는 고민했는데 카운터 써줘 써줘 또 고민했는데 그냥 동생 만들어 주려고 외부가 이미 밀었다 응 우리 사주구 나도 빛도 있었으니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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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가 가로 가로 명은이만 12시 하고 나머지는 없지 오케이 찾아야 된다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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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나 망가고 없니? 명훈아 어 턱둥린 좀 치대? 어 좀 하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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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늘 잡고 왔어 라단 음 아 라단 잡았어 어 그 새끼 재밌긴 하지 동석이 형 밀키트 컷 아니었어? 동석이 형 밀키트 컷 아니었어? 밀키트 잡았어 임마 아 그래? 진짜 실제로 맞잡았어요 여분이 잘하더라 나는 다크소울 나 그 세키로도 그렇고 에들맨도 다 유기했는데 왜? 와 삼시가 진짜 정신형 회의한거고 어 어 어려워 삼시가 아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카맨 깼잖아 인정 아 카맨은 진짜 어디가서 좀 인정받을만한거긴 해 우리 카맨 너 탑10이야 응 그 모든 것보다 카맨이 더 어려워 그 팩트야 아니 그 엘들맨 한사람이 이렇게 말한거면 뭐 아니 그니까 아니 왠줄 알아? 한동수 괴물지 있었잖아 하하하하하하 없이에 쓰면은 어 카맨 승인 카맨이 지는데 한동수 괴물지가 이제 카맨 오른팔 왼팔이기 때문에 맞긴 해 응 좀 모래주벌이 발방독이라니 왼팔 오른팔이었어? 어 그 때는 이제 좀 무시무시하게 했지 한입했어? 나 시작했어? 아 아 아 어딜 나가 어딜 나가 어딜 나가 아 아 이거 딜 언제 또 몰타이밍이 있어 이거? 없어? 그냥 패야돼? 야 누가 반납 나 반납 됐네?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넬라 안져 아니 이게 왜야 니가 다 맞은거에요 너 담아주면 줘야지 시바 네라 프리머 1초야? 강금 풀어야 돼 강금 풀어야 돼 누가 강금 누가 강금 쓰라 쓰라 너 너 어디다 쓰는거야? 휘두른다 어어 아파 아파 이거 아파 극딜 한번 어 잠깐만 이거 이거하고 극딜 한번 할게 1강까지 줬어요 그냥 극딜하세요 오케이 아 씨 똥 다빈데 까맣어 열두시 가지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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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이거 이거 더보기하고 스킵하는거 개빨리 빨리 질툴까지 질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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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습해야돼 어 더보기 나가세요 그럼 더보기 하지마 1위 바로 진행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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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비피도 못봤어 깡 바로 꺼 바로 꺼 2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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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습중이 사전연습중입니다 별피 언제하냐 곧 할 때 된거 같긴 한데 다음주 높은왕류 아 다음주? 다음주 높은왕류 어 그래? 이제 헌슨 사이게 되나? 네리아라 나오려나 일정 와볐으니까 다음주? 다음주 높은왕류 어 그래? 너들 너들 사용되면 좋지 주이스케 주이스케 돌아오나 만화가 다시 갈까? 아니 너 진짜 이도류 하라니까 그냥 그래 이도류 반응이야 그래 캐릭터가 어쨌든 둘 다 다 올려놨잖아 에키드나 그거 뭐 30분이면 다 놀아 어 그래가지고 베이모스는 대원으로 가고 대원으로 가고 여름에 나오는걸 여름에 나오는걸 이도류에 어 어 어차피 엘릭터도 다 해 놨잖아 건설은 맞아 상대배보는 다 돼있어가지고 어차피 그거 빼고 다 오잖아 다들 사멸 이도류이면 깔끔하네 레이드 따라섰다 이거 베템을 탭을 한개 만들어놔 이거 내가 말해줄게 미리 해놔야겠어 베템 미리 한개 만들어놔 왜 내일 오픈런 좀 밀어? 어 맞다 어 저렇게 해놔야지 1파티 암수 2파티 화수 수포트 수면폭탄 들고 수면 잠시만 이 파티 화수 우리 아 우리 화수지 그리고 서포터 수폭은 고정이지 그냥 서포터 빗성북 아니 서포터 빗성북 서포터 빗성북 바로 들었지요 이미 다 해놨지 그리고 3번 지상 암수 나랑 함께 지하 암수 부산님 밴드 격도를 미리 정해주자 새로 오는 사람이 시켜도 되긴 하거든 1격을 한영이 무조건 해 1격 2격 내일 오는 사람 2-3격을 내일 오는 사람 시킬게 사실 2격에서 끝나 3격 안해 형 이거 1격 잡으러 가기 전에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 버킷차스 받을 수 있거든? 아 버킷차스까지? 어 받고 내려가도 되거든? 아 증배벡차까지? 어 어 가능하니까 뭐 어차피 그냥 혹시 안되면 리하면 되니까 어 저희 한번 타이밍 봐봐 응 더 보다 살린거 같은데? 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는 할 것도 하고 증배차 버가 맞겠다 아 뭐 버가 아 그 딱 뒤로 뒤로 아 아 물러나니까 형 편할 때로 해 근데 여기 새로운 멤버 자리는 그냥 포션이 찍어주나? 어 7시 파란색 안에 들어가있다 7시 5시 오픈런 아 맞은거 같은데 파란캐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 아이 그럼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다는 생각 해야 돼 뭐야 난데? 누구냐고 나라고 이 방이야? 저 방이야? 어쩌라고 덜하니까 셀프 못 뽑지 에 예 하러내내 아이씨 아이씨 끝났어 끝났어 핑 찍어 놔 오오오오오오 왠길 뭐왠길 뭐랄 미하지만 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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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라 좀 꺼져 어 어 뭐야 이상한 짓 봤어 오하아 4번 연습한다며 4번 연습 아니 근데 이거는 명운이가 밑으로 가졌어야 돼 유도리가 없다 또 명운이가 밑으로 가졌어야 돼 미친놈인가 근데 맞긴 해 맞긴 한데 맞아? 아 조명은 개새끼야 아 근데 굳이 파실까지 가면 물지가 실이야 아 대물질 개새끼야 아 대물질 개새끼야 미친놈이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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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킹찌린데가 그래도 칸이형 고마워 펌 들어줘 펠트였지만 어 형 왜 쥐염 걸렸어? 넷 넷 넷 넷 열한시 열한시 쥐염이라니 나는 펠트인데 늦을거 같은데 이거? 자기 맞았을때 어쩌라고 이러더니 어이없네 너 수염 없어서 안될거 같아 나 그냥 위모 타지니까 어 위모 타지니까 제발 무공이다 그만 무공이라고 집중좀 해줘 1파티 5시 1파티 5시 1파티 5시 뭐하자 이거 중앙에서 지그재그 느낌으로 해볼거야 오케이 2파티 아래야? 2파티 아래요 이렇게? 2파티 7시 올라가 대가리 박을거야 역시 아니 그거 안 물자가 거기있어 뭐?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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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 아니 왜 아니 박으면 안된다고 저거 풀어주고 올게 거울아 거울아 뭐하니 극혐이다 진짜 아니 사전연습하자면 아니 사전연습하자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워르드가 제일 잘해 김투띠어 시발메아 김투띠어 마을 거울 컷 팩트만 말하는 시티 왜 이렇게 신당하는거 거울이 만만치는데 소우 언니가 1번에 1파티니까 아니 왜 이렇게 텐션이냐고 왜 이렇게 텐션 높은데 매운드야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뭐 발톱 쏘러wan 소우 애패드 에게 지금까지 나도 팔로 말했어 근데 이거 진짜 가슴보면 생각불러야지 이거 타일 조심해 타일 조심 안 돼 혼자서는 버거올 듯 아 이거 잠깐만 딜컷 딜컷 오케이 됐어 됐잖아 뭐야 아이씨 무거워 10등으로 내려갔다 오픈런은 그냥 뭘 오픈런이야 그냥 내일 퇴근 그냥 퇴근하면 그냥 하자 뭘 오픈런이야 같이해 같이하자 그냥 이거 같이해 뭔 오픈런이야 포쇼는 마이크 얼방 줄게 포쇼 오빠는 더 열심히 말해 아 이거 라를 쓰지 말걸 나 쓰면 안되겠다 라르트 죽었어? 아니 라라가 매우 까지 포쇼야 그럼 피드백은 혼자 해 그냥 제발 안물 랑구 이때 피드백 해야되다고 변명을 우리한테 우리 들으라고 하는 변명인데 마치 라르트 때문에 자기 순직한 것 마냥 피드백 아니죠? 자기 변호죠? 포비아니 진짜 포쇼야 포쇼야 근데 너 매운디 주먹겠다매 뭔데? 옛날이잖아 물로켓 버전이야? 물로켓 버전은 아니긴 해 물로켓은 물지 정확하게 언급하는거 아 뭐야 물지형 매운디 물로켓이였어? 네 물로켓이라서 깨봤죠 아 아 나 매우 걸렸다 아 나 매우 걸렸다 잠깐만 어디 몇시 일로와 아 감사합니다 바닥을 우선시 하다가 아 뒤졌어 내 이거 생각보다 빨라 이거 진짜로 형이 못됐어 그냥 인정하는 모습 와 호호 아 삼식아 너도 너도 깼냐? 나 탑래 100 뭐야 그냥 다시 30대까지 떨어졌네 야야야야야 내일 잘하면 돼 내일 잘하면 돼 포쇼 포쇼야 250줄 난 진짜 빨리만 쏴 난 오히려 뒤로가면 굳건해 뒷심 좋아 아니 저 형 아니 에서 식감 언제 나와 저 형 올려야되는데 빨리 에서 식감 감는다고 방어력 올라가는거 아니잖아 방금 전기 지심이 당한건데 방금 전기 지심이 당한건데 아니 그러면 이제 에서 스키 하나 더 생기겠 아니 저 오빠는 에서 방어부를 껴야돼 다섯시 일곱시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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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띵타도 그렇고 방어부를 안만둬주냐고 나같은 사람은 왜 배로 안하냐 나같은 사람은 왜 배로 안하냐 일곱시랑 어디? 일곱시랑 5시? 이거는 외모치인데 에드있는것들 이거 어렵다니까 은근히 판정 진짜 빡빡하다니까 이제 알겠쥬 백쟁이들 이제 정신차렬쥬 어려운거 알았쥬 이제 아 진짜 아 제발 하세요 퍼피 아 여기 버리겠다 어 어 팀보세요 한시에 쏠게요 어? 아 거기도 해 레이저 레이저 까시 까시 아 레이저였때 레이저 레이저 써주면 아 물량 먹기 싫다 먹지마 잠시만 하고싶은대로 해 스트레스 받지마 로섹디 나 물좀 갓댕이면 출근하면 시킨대로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하지마 시킨대로 나 피 달면 이제 안먹어 그러면 어 나 힐줘 로섹디 이따가 아드는 고정형이예요 어디 아 위에 버블 뭐하나 버블 뭐하나 버블 뭐하나 어어어 아 이거 걸렀다 이거 한동수 걸렀다 아유 나 살았어 여기서 혼자서 기교로 어디서 살았어 뭐야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자 응 뭐야 저기 혼자 왜 저기 체력이 왜 깍히는거야 I'm alive 이 파티 어디요 이 파티 다 봤지 아 이 파티 꺼져라 괴물지 나 여기 이렇게 나 왜 나한테만 좀 가냐 아니 이 파티 이 파티 좀 좀 헷갈리지 않게 좀 가자 바로 에키드람 치마폭에 포옥 안겨버리기 아 뭐야 뭐야 그냥 파리가 나 파리가 나 아 좋아 치마폭에 들어간 결과 아 누가 치마폭 가네 이거 누가 치마폭 갔지 우리 에키드람이랑 피어났네 스마이 개화 아니 뭔 오픈런이여 그냥 뭔 급런이야 뭔 급런이요 내일 좀 소개할까 내일 그냥 천천히 할까 명죽할까 명죽할까 아 누가 맞았는데 지실래 그러니까 이게 7시 5시 아니 아 너였어? 싸우라 싸우라 아이씨 개물지 아니었어 이딴 지르면 조명훈이랑 괴물지 둘 중 하나 이딴 지르면 조명훈이랑 괴물지 둘 중 하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저도 백쟁이예요 그래요 그면 무기지마 뭐하니 무기마 아잇 포션님 저 제 파티 왜 또 짬통이냐고요 니가 짬이니까요 나만 맨날 짬당하는데 잠시만 꼬우면 브레이크로 바꾸던가 징징대지마 너 대원이면 같이가자그럴거아니야 징징대지마 아무것도 않아도 징징대지마 잠시만 징징은 누가 제일 많이 됐는데 잠시만 랜 7시 잠시만 공익이야 봉사할 의무가 있어 너는 왜 니하트 봉사하냐고 나 시민인데 나도 아니 니 대전사는 새끼한테 뭘 봉사하냐고 나 여기 잠시와 하라면 해 이거 그 왠만하면 들어가지마 이거 시마에 들어가지마 새끼 선배님한테 진짜 예의를 안차리네 진짜 어이가 없네 삼식이 이제 여기여기 다 밟아 여기까지 다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된데 삼식이 이제 지안이 만나면 공익 하고 인사해 공익 멋있는데 좀 괜찮지 동시 앞으로 하자 대답 안하냐 개 빠졌네 벌써 개 빠졌네 아 맞아 나만 맞은거 아니야 다 죽어도 맞았어 어어 가지마 어쩔수없어 개혁아 하지마 하지마 싫은데 할건데 무력 끝까지 연달아 개이득이죠 개이득이죠 어쩌라고 니플로 안쓰잖아 말존나 우리 명훈이만 명훈이만 들으려면 돼 수고 가형 이제 알아버든구나 그럼 명훈이가 제일 쎈데 어디 이렇게 버릇이 블레이드 너프하자 인파 배마 블레이드 너프하자 뭐 자기만 살아나겠다는거야 난 너프할게 없어요 2 2 5 그러면 너프할게 없으니까 사양도 하지마 아우 미쳤다 5 샤샤샤샤 4 4 4 4 6 5 7 렐라 7 7 7 7 다주는 어딜 계속 치는거야 계속 어 나 성공했어 아 지금 딜러스 아 이거 겹쳐가지고 그래 그니까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누조장 됐냐고 저 형 짜증나네 진짜 아드타이밍 놓쳤네 진짜 이거 우리 그냥 딜해도 돼? 공 올려놔 우리는? 안 되겠지? 실드 있어요 바본팔강이라니 똥똥똥 흠흠흠 똥똥똥 아 누구야 이거 나가라 이거 11시 5시 정화 어 우리 이 파티가 5시고 도구반도 나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진짜로 오렌쇼 아니 왜 맞네 아유 칼거울 자기암한테 다 어쩔 수 없대 아니 그럼 에드에서 자칫 땡기는데 어떡하냐고 흐흑 내가 먼저 나오겠구나 coaster 씨바 어르다안해 칸짱으로봐 어르다안해 그럼 내가 내곳도로 올게 1파티 11시 1파티 11시 머리 박지마 이거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 머리 박지마 마음대로 해 모르겠다 아 이거 봐 가야된다니까 한동수 아직도 몰라 이걸 니가 거기있으면 니가 가지 어디로 가 거울쪽 땡기는 녀석이 존나 욱이네 얼탱없네 미친아저씨 아저씨까지라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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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보는거야 길 보는거야 길 보는거야 왜냐면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안동수 세대면 간거같은디 저요? 나는 보면 안돼? 길본척 니은 본다고 알아 나도 대표 볼 수 있지 본다고 알아 그니까 알아보려고 카운터 좀 쳐 씨바라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 개새끼야 내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데 지새끼야 언제 치는거야 도대체 도라이 아니야 너 쉬울때만 카운터 치겠어 옆집 할머니도 치겠어 그거는 쉬울때만 칠려고 그래 카운터가 많아 여기까지 그만 그만 격돌할게 아 아직 안나왔어 안나왔어 아 나왔어 격돌할게 어헤이 격돌가지고 생색내지마 하하하하 진짜 아니 아니 근데 돌욕받는 없으니까 존나 날만하는데 아니 물지 뭐 아니 물지 뭐 한가네한테 뭐 당했냐 하하하하 물지 한가네한테 당한거 있어? 어? 하하하하 우리한테만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그런게 있어 하하하하 나 끝나고 로라로 가야돼서 미리 배설해야지 하하하하 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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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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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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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한 명! 한 명! 아! 한 명!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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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같이 걸었는데 뭐 안동식이야? 나갔다가! 형만 보였어! 나한테! 하하하하! 눈은 좋아! 아! 웃었다! 아! 이거 손 안되네! 이제 거의 1대 칼팀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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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거 어떡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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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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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뱀 나오기 전에 딜 할 수 있거든! 딜 가야돼! 가야돼! 가능한! 지도! 아악! 됐어! 이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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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점! 아래로! 아래로! 너 못하면 어떻게 돼? 못하면 딜파드! 아! 밑에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뱀이! 보이기 전에 이미! 피격 판정이 가능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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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 나와라! 이리로 나와요! 이리로 나와요! 조심! 매도 다! 아 맞았다! 잠시 조심! 단체 잠시 조심!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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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 오오오오오! 워킹 나오겠네! 바로 워킹이 나잉! 응! 오케이! 바로? 아예 바로? 아니다! 석돌나왔어! 격! 2격! 잡을 사람! 악플 쓰시는 중! 이거 잡아야되고 나를 먹어! 아까 많이 못갖거든! 방금 고기 할 때 아들을 먹어보고 싶다! 무조건 1,2격에 아들 쏴야지! 오케오케! 그래야지 이격컷이 좀 깔끔하게! 잡을 것 같은데? 아아! 제발! 명운이 아드 차이! 명운이 아드 차이! 배웠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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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 스킬 없었다고? 스킬 없었어! 아들도 배분종! 배분종! 잘했어! 아들도 배분해서 그 타이밍만 알면 딱 되니까! 피드백 좋아요! 어어! 나 매혹 걸렸다! 어어! 아이고! 와 여기서 매혹을 왜 걸리냐? 진짜! 남 존나 때리고 싶은데 정상입나? 도대체 참식이 러가 잘한다는 건 누가 그러는 거야? 너 덧글보 됐을냐? 그 내가! 내가! 내가 직접 한거야 그거! 그치! 말이 안돼! 나 존나자래 내가 직접 했잖아! 난 존나자래! 나 존나자래! 뭐야 못잡은 판정된다고? 내가 격돌 잡을게! 아 오케이! 셀프 승돼있어! 아 이제 못잡았구나! 속죄! 속죄 완료! 속죄하냐고! 속죄 존나 빨라! 아! 받으셈! 면죄보 돈 주고 산줄 줘! 받으세요! 속죄가 무슨 3초 컷이야! 잡기! 잡기! 아! 아 이런! 내가 이거 때린거 아니지? 멘트나! 아 제발! 단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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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왜? 이거 무력! 이거 그냥 바로 수면! T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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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컷! 수면 수면 수면! 수면! 바로 던져주세요! 알싸! 된건가? 무력! 무력! 무력 안될거 같으면 그냥 수면 먼저! 한 번! 한 번! 아! 아! 국덕이야! 바로! 국덕 이씨! 풀정판! 싸대기 조심! 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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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삼! 어! 싸대기 조심! 바로 기상기 써야돼! 너무 싸이 들어가지마! 착하지! 아이고네 이거? 응! 파손으로 웬만하면 가운데에 있어! 어어어! 아! 뭐야! 미안 미안 미안! 쏘리 쏘리 쏘리! 쏘리맨! 여기서 시작해! 아 저 왔어요! 시시뱀 컷! 나이스! 위에 위에! 아니 내가 할게! 베베베베! 더! 안 됐지?! 가자! 가자 이제 봐도 돼? 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몰라갖고 힐러빠진 잠식이 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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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식이 무빙 존나 음영했는데 방금! 나 진짜 죽일라고! 왜 마냥 저런거 같은데 아니 나도 아래 있어서 피한거야! 6시로 뺏은거야 그냥 곱쌈? 오케이 곱쌈이니깐 12시 12시 빨간색 시계 셋 이거 원래 돌링하던거였다고 총 계산한게 그거야? 어 정숙한 죄송하지만 첫 숫자 때 제가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첫 숫자 때 제가 봤었는데요? 이거를 알아봐 어떤 이유? 이걸 또 할 줄 알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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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봤어 워킹 워킹 고마워 존나 약간 만화 속 멘트 같았어 정숙아 고마워 다시 봤어 한동수 칭찬이 긁었어 뭐래도 이게 칭찬을 동수경도 칭찬이 고프다 나이 먹어도 칭찬이 고파요 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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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먹어도 칭찬이 고파요 헤드로 헤드로 헤드로면 여기 질을 그냥 넣어도 되는건가? 어 바로 넣을 수 있어 진짜 백쟁이들 압쟁이 배렵다 헤드로 헤드로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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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멸이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세대 다수행부 워킹 워킹워 워킹워 존나 웃기게 워킹워 나가래요 그래도 이번에는 오늘 금박했다잉 아 관정산 나오게 아직 몰라 관정산 보지 말자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버스! 매혹 조심! 혹시 매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1잡 칸 1잡 칸 어? 이상하게 노돌리옵 쓰니깐 1잡 칸 1잡 칸 노돌리옵은 은근 못해 요새 1잡 나야? 인정 인정 두번째 칸 두번째 칸 두번째 칸 갔다가 노란색 안에 터지고 안으로 기상기 앞뒤고 기상기 앞뒤고 아 아파 다 써버렸네 칸만 6씩 칸 6씩 대기 나와요 잡혀라 5 9 3 1 어 9 3 1 자 3찐 1도찐 1도찐 나이스 풀어줘야 돼 위에 내가 풀어줘야 돼 네 오오오오 괴물지 2잡 2잡 로텍딩 하자 난 잘해 아니 기믹을 한 것도 아니고 저거 칭찬한다고? 아니 자기 살려주라고 한 건데 왜 욱하는 거야 형 형 살려주라고 한 건데 칭찬하자 그냥 한섬씨 한섬씨 너 나 이제 칭찬하지마 칭찬하지 말라고 왜 기분 나빠 9 3 1 9 3 1 9 3 1 구해봐 내가 3할게 3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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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내꺼 와 이거 1이 100%인거 알았으면서 이걸 못쳐 니가 쳤잖아 미친놈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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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이게 그 다음주까지 가면은 또 피로도가 더 큰다는건 여기서 그니까 긴경지야? 저거 태초 안뜬거 왜 우리한테 핫풀이 하는 거야 야 괴물지 야 밑줄 안뜬어? 오오? 괴물지 근데 이거는 이게 놀아로 구운 괴물지 알겠어? 야 그거 더 심한거 같은데? 아니 그게 그 이상이었어 아니 물지야 심할때는 저정도 해 이러면 진짜 물지가 밑줄일 가능성인가? 형 왜그래 1등 하라메 이걸 왜 싸우냐고 바로 견뎌들어가는거 보소 근데 이거 결국 괴물지가 먹어야되는거잖아 맞아 그러네 잠깐만 내일은 내가 먹어야 뭐하냐고 진짜 괴물지가 밑줄일수도 있겠는데 스카우터 아니야? 저분 격돌 잡았어 물지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진짜? 괴물지가 나왔다고? 한동숙 업보 싸우면 태초 안떠요 오늘 오늘 태초 안떠요 물지 안잡게 하려고 아니 근데 맞는거 같애 왜냐면 스카우터님이 격돌 잡으신거 같애 격돌 격돌 잡으신거 같애 모르겠네 그럼 뭐 괴물지가 밑강이라고? 괴물지가 밑강 떴다고 밑줄 잇잔 너구라 너프 먹어야겠지 데빌헌터 너구라 바로 이걸 이렇게 한다고? 뭘 빨아 이 자식아 강을 꺼 롤루시절 돌아가야지 너프 먹어야겠지 지환이 오랜만에 목소리 밝아서 좋다 그니까 몇달말인지 모르겠네 지스케 눈가를 압수당해야겠지 미친놈 건설가도 가족사진은커녕 욕만 처먹고 시발 아니 웃긴게 삼식이 너프 먹어야겠지 오피셜 사연이 미칸이라고 호피셜로 추측한거잖아 미칸 강을 것 같아 물지야 그러면은 나한테도 ada 워블 한번 달아줘봐. 그럼 내가 밑강 뺏을게 나한테도 워블 줘봐. 내가 밑강 뺏어줄게 맞아 애초에 기술이 떴으면 기술이 무조건 나왔을거야 카운터도 치고 무력화도 넣어주고 한지 나오셈 너 시너지 쓰레기잖아 어딜 들어와 너 피징이잖아 꺼져 꺼지쇼 시발 태양이형 브레이커 왜 만들었어 뭐 먼저 해야되지 이거 10단계씩 해놔야되나 20단계 해볼까 상대하고 가면 안되나 파티 10단계부터 해 파티하나 열까 상대 뭐 해야되지 무기하면 되나 일단 초대 미리 해둔 더보기 어디서 해 걸인 dal 5단계 5단계 3단계 5단계 오 우유 선조의 가구 재충전 사면딸이 아니 왜 왜 이렇게 순수하냐 함씨 함씨가 너도 왜 돈 못 버니까 더 열심히 하냐? 나 그 전에도 열심히 했어 물지야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일 뿐이야 확실히 사람이 배가 고파야 돼 아니 시바라 그 전에도 열심히 했다니까 아니 지하나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지금 빈 그릇 핥아먹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지금 저 대머리의 기초 유전학님 팔강엘라 알카잖아 저분 호샤 형 누가 신청했어? 어? 설마 어필하러 오셨나? 혹시 베이무스 어필하러 오신 건가? 어디 계신데? 대머리의 기초 유전학 이거 무기 폴솜이야? 호샤 형? 무기 그게 다 쉽다는 게 ente 지금이 파 렐라 이제 일반 할때는 파랑색 으고 일반 할때는 어떤 거 아르카나 시너지가 뭐죠? 오후 뭐야 뭐야 치적 합격 선조 선조 때 풀 저분이 치환하러 온거 맞어? 어 그러네 근데 이 분 진짜 저희 오빠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저희 오빠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아 나 밥 먹어야 된다 나 상대 좀 걸려요 지금 눌러야 돼 나도 지금 조금 누를게 어 조금씩 누를게 아 이게 아 그래? 좀 눌러도 되나? 형 근데 제로 많으면 다 풀숨해도 돼? 파란색까지? 아니 그거 엘조 그래 그래 너 어차피 1캐릭이잖아 그래 다 박아라 우리 대머리 없으니까 다른 대머리님이 오셨는데 오래가는 게 다 아니 아니야 대머리 보존법칙 뭔데 대머리 보존법칙 뭔데 신기하네 이게 맞구나 최상급 오래야 융화재료 이거 강화 진짜 재미없다 확실히 돈쓰기 시작했네 패키지사 지금 주간성장재료 그거 지금 초기화됐거든 그거 사사님들 주간성장재료 패키지 좋아? 저 개사기 개사기? PC방급? PC방급 그 올인원은? 올인원 최상급 성장패키지는 별로인? 나머지는 애매할거야 저거 주간은 좋아 현주점여 경제보복하겠습니다 PC방패키지가 99,000원으로 거의 한 35만원이야 아 아니구나 저건 매주 사야돼 아 장난해 손에 많이 봐 이거 언제부터 했는데 근데 파편주머니랑 실링 안살거면 안사도 되는거 아니야? 호수야 저런것 좀 빨리 좀 말해줘 그래도 이득이 맞어? 어 맞아맞아 야 나 명.. 아니야 이거 월요일이야 아 그래? 나 크리스탈없다 동숙이형 나 크리스탈없다 3시간 그거 왜 동숙오빠한테 역시 가족인가? 동숙이형 나 크리스탈없다 오오 떠줘야지 어쩌라고 우지야 너도 사 그거 뭐를? 뺏기지 난 사고있지 이미 아하 오케이 구매완료 아니 좋은데 주간 이것도 알까? 아 근데 이것도 부캐한테 저거 잘먹는데 하.. 얄미 아이고 저기 명파 남아도 system 나도 사잖아 와 포쇼가서 3개가 더 조? 나이스 개꿀 명파 500만인 산다고 어씨 뭐야 뭐야 좋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대성 Sant 나이스 오늘은 오레와를 수제 오레아 캔디를 넣어드렸습니다 파란거 빼놨는데? 포피셜이에요 포피셜 포피셜인가라 파란거 빼고 넣다가 선조때는 파란거 넣으면 돼 안 돼요 이거 그래 그래 더 더 더 5배 5배? 제발 10배온나? 10배온나?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갈라트루의 대대성공이면 되고 갈라트루의 대대성공이면 되고 갈라트루의 대대성공이면 되고 갈라트루의 대대성공이면 되고 라인보수 아 5배인데 아깝다 가옥 타메르 타메르 이 10세끼 어디사냐 타메르 개싫어 진짜 개조트야 진짜 아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어 멸해야 될거 같은데 대성공 곱하기 2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대성공 곱하기 2에 3배 증가 맛있네 개조트야 형 방어고는 그냥 그 선조트만 풀 수 많은거야? 방어구는 선조때만 박으면 돼 재료 많이 남으면 그냥 다 풀숨 때려 어차피 또 재료 남을텐데 선조때만 풀숨 제로 남으면 무기 최상래 1600개만 충분하게 됐어 쿱마르 아 근데 1000개 녹았네 지금 최상래야 평균이 평균이 한 1300개 하거든 1300개 정도 그러면 넉넉하네 오 그래 이거지 그럼 넉넉해 1300개 정도 1200 1300 테메르의 종이 제일 구덱이네 테메르의 종이 제일 구덱이네 테메르의 데저트야 평상수벨 때려야돼 아니 테메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미용실 가서 수습생들 연습시킬 때 커트하는 그런 느낌 진짜 뭔지 알지 커트했는데 미용실에서 근데 가격은 실장컷으로 받네 어긋까 가격이 똑같이? 테메르의 정씨enting 누구 마음대로 정인데 언뜻하면 바로 나온다고 누구마음대로 정인데 이 iets 이거 뭐야 아 눈 속에 콩 야 잠깐만 참명돌 가격 왜 이렇게 올랐는데 천명돌이 평균이... 천명돌이 평균이... 1,300개 쓸거야 1,400개? 1,500개 정도 1,600개 했다 한 벽에만 풀 수 아직 모자가 좀 잘 붙네? 기울도 하나 있어요 천명돌도 사야되네 아... 이거 PC방 패키지 2개한테 안좋은데? 2개한테 해야겠네 이러면 5개가 되겠네 다섯백 끝났어 내일 방어구 2개 누르면 되네 방어구 2개면 물지야 똘컥 빨린다 진짜 천명돌 천명돌 선조만 풀숨 때릴거잖아 내일 다 박아야지 내일 다 박을거야 아예? 1,600,800,300개 있어서 다 박을려야겠는데 아예 싹 다 박을거면 천명돌 한 2,600개 필요할게 존나 많이 필요하네 좀 이따 사야될다 지금 사면 안 돼 최상래야 한 1,800개? 1,700개? 1,600개죠 아 대충 2,000개씩 사면 되네 그리고 명파 100만 그리고... 새벽에 사자했어 자기 전에 지금 그러면은 한참 부족하지않나? 방어구 지금 한 부위 나오잖아 방어구 4부위 안될걸 지금? 어 오오 아 우리랑 백퀴드야? 너도? 엄청 많이 올라가네? 재료를 미리 사놔야지 우리 좋아하네? 아아 물질, 물질 풀추어 풀추어하면은 그냥 무조건 물질이나 밑줄 먹긴하겠다 1댐만 아니라서 그러니까 또 나중간은 따요 나중간은 안 따일거 같아 카메는 힘들수도 있는데 에키즈랑 무조건 지감없긴 할때 나 큰 맘먹고 로얄크라스파일 질렀어 와 아 태메를 다음꺼 내가 사줄게 삼치즈 있으니까 대리결제 오오오오 아니야 아니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야 3시간 직업을 바꾸자 3시간 아님 말고 어? 아낀말구 아낀말구 痔 아낀말구 에onda 참치즈 유효 난 안해 우선 오빠 바로 뺀다 와 진짜 코두새네 왜 코두새가 되냐고 이제 가면 되나? 거의 다 했어 테메르 거의 다 했어 테메르 정 존나 테메르가 지금 4번인가 5번이 정이 너무 많어 선조 테메르 맞아? 뒤지긴 했어 얘? 아니 선조 맞음? 아 오일십이 안 돼 있었네 원래 어 나 저번에 처음 할 때 견갑을 먼저 실수로 20 올려가지고 난 무기 20부터 해가지고 제발 갈라투루 얼마가 돼? 아우 겔라르 나쁘지 않아 아 사람들이 개빨린다 돈 이거 은근 빨려 어차피 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3식이 죽고 저한테 제가 사줄께요 3식이 어 다해야지 우리 야 이거 일반 강화 21강보다 효율 좋아서 어차피 무조건 산게다 아 근데 이게 나 지금 방금질 2단계를 지금 4분이나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맞아 3식이 재료 제가 좀 사줄께요 3식아 너 명파 얼마 있냐 나 명파는 400만 오오 야 카드는 열심히 돌았네 찬형은 얼마 있어? 아 지금 이제 160만개 남았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없어요 1주 다 했는데 왜 안했지 다 썼어 무기 20강이랑 다 했어 지금 3식이가 진짜 존나 열심히 돌았구나 나 지금 얼마나 맞지 그러면 형 내가 왜 열심히 돌은 줄 알아? 나 지금 많이 남았네 천린으로 20만골 한번 주워보겠다고 아씨 아니 주다형은 주다형은 명파 얼마 있는데 나? 명파? 나 지금 400 어 뭐야 주다형도 개맞네 아 많지 많이 했지 나는 클라스만 얼마 있냐? 명파는 안살려고 나 220만 아예 2주를 더 돌아야되나? 야 내가 명우리보다 많았는데 왜 내가 명우리보다 적어졌지? 형 어 나 무기 20강이 나도 방금 무기 20강이야 나도 방금 무기 20강이야 너 무기 20했어 방금 팔찌 뭔데 이 사람? 아니 비슷했어 칸형이랑 나랑 나 갑파 20 갑파 20이야? 어 수고 한급 C 올리는 중 맨정은 별로 안 좋은거 아니야? 아 얘가 강화를 좀 덜했네 명운이가 아 지금 하는 중 야 너는 무기 20하고 방어가 아예 안 건드렸던거야? 저거 명파 물어보는 척 뭐하자 명운이는 진짜 보여죽이식이구나 안 눌러도 되겠지? 하나도 안해도 진짜 나는 명파는 안살겠다 입찰 한 번만 하면은 입찰 한 번만 하면은 그 2주 뒤에 다 올레벨 넣거든? 올 20 또 던고야지 아 맞아 입찰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 카드 언니라 돌아야지 올 10 먼저 하는게 좋은거지? 근데 뭐 어차피 베이머스전에 무조건 그거 되겠네 그치 무조건 하긴 하겠지 올 10 하고 하는게 좋은건가? 아 올 10 파는게 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담금질만 해놔야겠다 와 110? 무기를 오늘 한거야? 가자 이제 가자 와 명파 존나 빨리네? 카멘 끝나고 해 어 우리 가자 4관 문이요 갈 길이 멀어요 아 오늘 4관이야? 어 나이스 4만골 다르게 생각하네 4만천골 4만골 4만골도 버는 날 오늘 빨리 끝나면은 부캐카메라 안 가나? 어떻게 해? 난 없어 없어 나 다 했어 3시간 안달래 형 나 있긴 한데 어 무서운데 형? 아 3관까지 4관 말고 3관 어 형 그냥 내일 죽어도 안돼? 그거도 인정받지 못하는거야 잠시만 그게 왜 무서워 우리 사랑캠프에서 지금 같이 동호동락캠프 난 가면 가 난 가면 가 난 가면 좋지 난 무드보니까 40분 컷 하자 근데 일단 나랑 호주가 없어 나도 없어 갈사람끼리 가 갈사람끼리 가 어 형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아무도 인의 명웅이 지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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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어 아 건술 접었어 아 아니 너 건술 풀초월 했어? 어 아 그래? 아했지 맞지 늦게 돌았으니까 초월했으니까 알키 전아갔지 돌까비 아 형 내일 내일 밤에 되잖아 아니 이번주 거 안 돌아서 그런거 아니야? 어차피 1-3 한번만 돌면 끝이잖아 그 스트라이크 내일 어차피 그거야 오빠 내일 1-3주잖아 어차피 차라리 그럴거면 에키드나를 두고 에키드나도 가능하기나 동숙이형 구출도를 언제 아니 포샤야 다음주에 너프돼서 에키드나를 깜짝 갈라고 맞춰서 동숙이형 구출도 언제 구출도 오늘 하자 오늘 뭐 오늘 안돼 에이카카 내일 에이카 포샤형 포샤형 주말에 나랑 같이 하나 돌아야되니깐 애껴놔 따로 빼놔 에이카를 하고 그럼 우리 3명밖에 없는거야 가는사람 에이카를 아 이거 끝나고 내일 가야겠네 3명 거기다가 막차파티 구하면 좀 힘들듯 공대장 우리 못하잖아 내일해 야어 3-3하고 에키드나 가면 되니까 에이카가 내일 두번하는거야? 에이카 가자 카운터 쳐 카운터 쳐라 아니면 부캐는 따로 나중에 하든가 분리형이랑 30이 오고 아 맞는데 30이도 없네 아 그러네 그러면은 에키드나 하고 에키드나 하고 그냥 카멘 한개 딱 그거만 하자 그리고 에키드나 부캐는 2마리 하거나 하자 아 이게 안맞네 아 아 나 카운터가 아니었어 다음부터는 에에 카하거나 그냥 에에만 하면 되겠고 어 카멘은 이제 끝났나고 에이카 에이카 미치씨는 속재로 하는걸로 합시다 그럼 카멘 뭐를 지환이 카좋고 필요하면 뭐 어떻게 밑 그 차차 올까 아 밑뷰 뭘 알아서 하라고 나를 아 우리 이제 에키드나 두개 갈거니까 칸차차 칸차차 어 차차있어 에이카 에이카 한다는거 아니었어 어 그니까 에이카 아니었어 앞으로 사놨게 에이카 그러면은 에이카부터 할게 그래 에이카자 그러면 나는 카멘은 이제 밀프로 알겠다 차차나 밀프로 알게 사간때만 얼어들어올게 그래 좋다 나도 나도 뭐지 아 근데 사간때 왜캐 칸깃장 한번 해보고싶지 해봐 해 해 무력화 괜찮나 많이 그 너프 됐잖아 나도 그럼 사관 곧두로 한번 가봐 어 괜찮은데 워러드 바로 생기네 깨지 말자는거지 우리 지금 삼식이 워러드 진진하잖아 아니 왜에 근데 주말약속으로 잡아야될수 있어 그정도 아 금요일에 금요일이야 금요일에 어 토요일 막 이래 근데 사면 한명 누워도 상관없잖아 그지 오히려 부캐파티로 되나 그게 아 부캐? 아니 사면 부캐파티는 좀 왜 없어집 어 섞어야될 그거는 괜찮아 아아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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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프리람보는 사람 없냐? 아이치 아이다아 장수홍이 프리람보는 사람은 없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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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죠 삼식인 밟고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잠만 나 나 죽겠는데 난 봤는데 좀 너무 슴슴하더라구 어? 재미없던데 너무 슴슴해 어? 난 NSG에 중독됐어 쟤는 산나비 때부터 똥차가 있었어 산나비 슬펐다니까 눈물이 흐뭇지 않았다고 해서 난 프린의 2편 보는데도 눈물이 살짝 올라오던데 어? 눈물까지? 내가 보기에는 오빠가 이상해 나 그냥 잔잠하게 약간 세월의 흐름 막 이런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겠지 그냥 이제 언니랑 할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 그냥 자극적인거는 재밌는 것만 좀 챙겨보고 오랜만에 딱 스스만 보고 포기 말해줄게 동숙형 과연 얼마나 정도였어 난 살인자의 낭난도 봤어 나도 봤어 티라미드 게임은? 뭔 글라미드 게임이야 그게 뭐야 씨떡 이집트 역사야? 이집트 역사의요? 그 giornseen의 게임 그건 또 웹툰 아닌가? 어 웹툰... 드라마야 드라마 뭔 글라미드 게임이야 다 당겨요? 가 모르는다고 뭔데? 누가 나오는데? 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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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잡히 잡H 잡아 잡혔어 잡히 로나오는데? 장은영씀 나와? 장은영씨 언니 그 보나 그분 나와 보나 맞나? 그 인싸꺼야? 웹툰은 잡았지? 웹툰은 잡았지? 웹툰은 잡았지? 웹툰은 잡았지? 나는 탄생연에는 맞다 낫솔이랑 아 나 이번 낫솔 재미없더라고 진짜 너네 MSG 미쳤구나 어 너무 재미없어 빌런이 없어 개노즈 가운드 언제 쳐 어쩐지 저누나 먹을 때도 간 짜게 먹더라고 맨날 짠거 매운거 이런것만 먹더니만 요즘 인싸들 연애담배를 본다 어 나도 나 떡갈비좀 나도 떡갈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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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아낌없이 줍니다 아 나 잡았다 왜냐면은 집에 그 우리 갔을때 서로 이거 가져가라고 계속 남 줌 내주면서 맞아 나 몬스터 죽죽 온다고 하니까 사났지 아 나도 근데 후회중 역시 다두 누나야 역시 역시 어 삼총 다음에 한번 갈게 어 큰 결심할게 그러면은 다음 모임도 주다영 집인가? 아니 다음 모임은 동소고파 명훈이지 왜 우리집 인사야 어 동소고파 이번에 느낀거 아니었어? 오기 힘들다며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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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해보니까 택시타고 가는 시간이랑 집 치우는 시간은 비슷한거 같긴 상isti 뭐야 그럼 이득인데? 어 그냥 돈 내고 그냥 치었던 상까지 뭐 택시 그게 그렇게 된다구? 생각보다 논리적이야 명훈아 소파좀 사 아니아 이거 살려고 이제 현미는 침대도 strengthened 어어 나를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네 살거 다 하면서 항상 합니다 아 나이스 노발 이제 그 소파하고 식탁 사고 오 와갖고 이제 영어 다음에 명훈 집 가서 한 번 자야겠네 아 뭐야 영준이다 엔드가 안 터졌구나 침대 퀸 사이즈 명훈 집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은 명훈 집에서 보이스카우트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어 그럼 총은이 우리 집에서 자면 되겠다 어 좋은데? 근데 우리 집 일단 비유편 잡아봐 어 뭐야 엔드벨이 지금 터져 뭐야 그럼 뭐 깰 수 있어? 아니 이거 개레전드 게임인데 못 깨? 어 뭐 나왔는데 어 뭐 나왔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뭐 뭐야 뭐야 딜해봐 딜해봐 아 안되겠다 나 다 쓰긴 해 이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omum 게임 Nawin Oh 뭐야 이거 아 시간 안에 꽈야 되는데 절대 안되네 아니 저거를 이렇게 말 안 되는구나 이래에에 reveré 그리고 그걸 처음 안 해 그니까 지방권 지방권 네 솔직히 카문이 난 에키드나보다 나은데 에키드나 너프 말고 여거 너프하지 난 에키드나가 나는데 여거 1,2건 너프하지 그니까 1,2건 너프해주지 아니 에키드나는 어? 모델링 잘 되는데 예쁘기도 하지 얜 뭐 잡혔어 주꾸미도 나름 느낌있어 그럼 그런 취향이야? 뒷머리 움켜쥐이면 또 괜찮을거지 하하하하하하하 씨발 오빤 이미 다 상상했구나 얘는 캐리건이잖아 오빠 근데 못음켜 미끌미끌 하하하하하 아 그립감 괜찮네 하하하하하 아 누워있어요 하하하하 미끄럽네 진짜 하하하하하 다 씨발 어 빨리 가 여기 나잖아, 너 왜 왔어? 나 3번이니까 왔지 곱삼이요 골지형 9번인데? 골지형 9번인데? 골지형 9번인데? 골지형 9번인데? 골지형 9번인데? 골지형 9번인데 90? 나 하던 자리만 해 뭐야 저 당장아 존나 꼼꼼해 그냥 골지형 여기 안이 몰라 대단해 대단해 다행힛 골지형 nich 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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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오냐는 오냐오냐는 너분이 아니야 너분이 이제 룰로 가야지 나 풀초홀하면 다시 옛날에 돌아가야지 아니 한번 배틀 떠 딜디그로 떠야지 딜디그로 해야지 주인님을 겨루자 주인님을 겨루자 기대된다 지는 사람 노예가 되는거야 알겠어 치적사게 되는거야 그러면 그렇지 다시는 잎도빵을 못하는거야 명훈이 이겼다네 명훈이 이겼다네 거기 가족사진 안전하게 했어요 이번에 굴레를 이겼으면 안전하게 해준다 안전하게 하니까 금방 깬거잖아 명훈아 그치 안전하게 하긴 하자 그렇게 좀 해 깨달았다 야발려나옥 깨달았다 이제 극도로 사리고 있어 어 우리 푸샷이 날아보자 하자 하나 둘 셋 어? 나 방금 뭐지? 나 방금 뭐지? 대대초에게 다가가느라 방금 바디가 옆에서 주르륵하고 뺏어먹을 뻔 아니 저 사이머 아우 저 사이머 진짜 아니 성공했잖아 야 저 아르카나분 시컴했을거 같은데 저분 살짝 손달렸을듯 성공했잖아 아슬아슬했어 근데 여기는 저렇게 해도 돼 동수경은 여기 그렇게 해도 돼 나랑 동수경은 여기 보수야 아르카나님 에스도 구강 준비하셔야죠 이런데 잡기가 됩니다 시컴하시다니 쵸라 이거 예 나이스 천수경 믿고있었어 천수경 믿고있었어 오 칠 대 칠네 처음 아니야 이번판 아가리 맨날 누워있고 처찍 땡기고 그냥 으흑 으흐헤헤 허허 다 잡혔다 어휴 아우 이거는 이제 첫 회 끝냈어야 되는데 버거 게임이야 펀사 워롯은 누워서 사지 댕기 해주자 개사지야 누워서 손가락만 딸깍 cidade며 내게 돼 근데 누워서 누워가지고 손가락 검디 딸깍? 누워서 버켓타스 쓰게 해주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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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게 워릉 정신이지 그럼 뒤로 안밀리겠네 그러면 그게 워릉 정신이지 그게 누워도 딜을 넣겠다 어어? 오 개꿀 오 잘 던졌다 오 뭐야? 저기 저기 안 돼있네 내가 던져놨어 오 사람 사람 나왔어요 끝 pelo 고고고고고고 아iones 이렇게쳐 이렇게 그렇지 좋은 사람들 남аль break 미워 뭐야 이거 굿 굿 어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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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안되는데? 아우 뭐야 어 아 뭐야 어 잠깐만 나 이거 아 안되요 아 안되구나 어? 아우 머리채가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매우 벌려도 그만 안가도 돼 아 됐어 봐 그거 유령 쫓아와도? 아 안걸려 아 죽는데? 아이씨 또? 끝나고 죽은거 아니야? 뭘 또요 또 지졌어 아이씨 집주하라고 이씨 로라우 하고싶으면 집주하라고 이씨 아니 한번 죽었는데 오빠는 뭘 죽었어? 뭐야 왜 저래 저요 아니 그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은 아하 늦여 하하하하 아하 니 도수 오 너야 오 너야 아 왜 유녹한양만 괴롭히는거야 이렇게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비이 바 도망갤평 우리형 나 그러면 태초 좀 뽑고있어도 될까 하하하하하 형 태초 한번도 안 뽑아왔어? 아직 한번도 못 뽑아왔어? 와 태초가 진짜 뽑으면 지리는 할텐데 개똥손이네 진짜 개못하네 근데 나 하루에 형 태초 두번도 뽑아왔다 와 근데 못겠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좀 후반에 뜨기도 해가지고 한번은 일찍 뜬게 이제 탐레 100 그 달롬데리야 달롬데리야 개못하나 밤은 쟤는 뭐 물로켓 이러면 나한테 탐레 100 이러고 있네 지금 말은 그게 너 물로켓 버전은 재미없어서 안하지 잠시만 근데 탐레는 좀 추하다 그니까 탐레는 진짜 존나 추하다 깨고 안깨고 지금 아니 근데 탐레 몇인데 그러면 안세 그런거 아니 100도 안되는 애들이 깰 각도 못본 애들이 탐레 신고 안쓰다니까 형 핑크빈은 잡아봤어? 몇 장긴지도 몰라요 훈테인은 잡았어? 형 그래도 작쿵클은 했지 작쿵...클은... 뭐? 아니 그것도 못했다고? 아니 저 형은 아니 저 형은 나 신버전 깬적 없나? 저 정도면 태초 한 세 번은 봐야지 클강 나올거 같은데 어? 아 뭐해? 아니 멘탈 공격 당했어 멘탈 공격 당했어 채팅 보다가 형 그래도 태초 안줘 채팅 보다가 어 그래도 태초 안줘 자기 번호 보세요 자기 번호 그거... 뭐지? 몇 층이 클리어인데? 101 아 101 굿 100이랑 100이 여기야 아 내가 신버전 깬적 없어? 아 그래? 그래 너도 작쿵도 못가요 삼취야 그거 알아? 너를 물렁기 버전도 못게 이 백취야 아 신버전 깨버려? 아 근데 그게 빨간량 먹고 접은거 라나가 왜? 무슨 빨간냐? 그럼 바꼈잖아 그 매운디에 비밀이 있었어 매운디에 비밀? 오라전에만 퇴처넣는거 어? 그래? 확률주작 있었어 그것도 어? 아니다 아 확실히 약간 아 근데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겠다 같은 DNA인가봐 아니 말을 아끼고 있었잖아 지금 삼취 형 고생했어 고증이야 고증 고증이야 그래 고증 음의 니은 물치마저도 아껴는데 그니까 물치마저도 피한게 실화에요? 실화 기반? 진짜에요? 잘 몰랐어 명원이 매우 되겠냐? 해본적 없지 해본적 있어? 킹먹했잖아 킹먹한거 기억 나 그때 뭐였지? 근데 그때 하다가 하루만이 안 있었던거 같은데 명원이 말레니아 잡아야돼서 바쁘다고 아 말레니아 엘들링 가야지 석뚜링 가야지 아니 동숙이 엘들링 다 깼어? 깨지않았어? 뭐 뭘 왜해 나 동숙이형 한달 걸렸어 나 동숙이형 그럼 그거 했지 캐릭터 올말렙 낫랩은 아니고 좀 세긴 했어 야매로 깬거 아니야? 야매로 깨 그 오빠 생각보다 종캠스 안해 아니 우리 형 종캠스야 야 종캠스는 아니고 그 콜캠스 형 제보 돌아왔는데 엉거리가 날먹으려겠다는데 아니 그때 다 영채 다 썼어 사람들 뭘 날먹이야 그때 사람들 다 그렇게 깼어 영채 마법 쓰고 허니말라기 깼음 된거지 뭐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알아? 나는 그 전까지는 진짜 양우주에게 이것저것 무기 다 범벌어가면서 쓰다가 그것때만 쓴거에요 그걸 몰라요 형 무기 뭐 썼어? 양손검? 뭐 바나나 날리는거 바나나 날리는거 그전에 촛대 쓰고 이상한 검 사무라이 검 쓰고 존나 맛있었어 무기 컬렉터였어 그니까 날먹무기 찾다가 찾아서 깬거네 뭘 날먹무기 아니 그때 나는 오픈넌이어가지고 약간 그 트위치에서 안쓰는 무기 내가 먼저 쓰겠다 약간 이런걸로다가 무기런 했거든 다른사람들은 안겹치는 무기 쓰겠다고 뭐 알아? 니가? 니가 알아? 그냥 날 날먹무기 근데 안겹치는 니가 뭐 아냐고 쟤 저런거 못했고 쟤 저거 쟤 저거 하다가 이제 아 씨X 돈쓰게 해달라고 이런네 아 씨 애들링 쉽지 않더라 나 거기서 멈췄는데 그 용 다리에 용이 있어 다리에 용 아 그 끝자락인가 그 몰라 뭐 다리 중간에 용이 서있던데 가로막는거 어 그럼 나 방금 깬거 이름 뭐였지 비롱 비롱 요리형 비롱 용조밥 용조밥 형 이름이 비롱이야 솔직히 어 그래 그 엔드닝의 고점은요 그냥 트리가드 랑 멀키트입니다 아 그거 두개는 정복했지 그 트리가드 맛있어 그거 깼으면 깬거야 나 깼네 나도 하하하 하하아 30 형을 씨가 아꼈네 그니까 실전 압축으로 그냥 껏어 세키로 런암 하하하하하하 런식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3키로 페링 너무 어려워요 런식이 뭐야 런식이 아니 근데 쥐듬닝 어떤데? 쥐듬닝? 쥐듬닝이 쥐넘 웃길거 같은데? 끝까지 하지마 멀키트까지만 해봐 쥐넘 웃길거 같아 멀키트까지만 하자 지효아 트리거잖아 멀키트까지는 해야해 멀키트까지 7합축으로 멀키트까지만 멀키트여 진짜 내가 존나 레전드가 오잖아? 내가 멀키트 13시간 14시간 15시간에서 멀키트까지 갔거든? 근데 멀키트를 못 깬 거야 그러고 나서 프린스 옵션 버튼을 눌렀는데 진행률 0% 14시간 했는데 게임 진행률 0% 개젓같은걸 롤 망하면 할게 어? 롤 망하면 할게 맵이 랜들링이 좀 혜작이네 게임이 아니 나 이게 뭔데 밑에도 없는줄 알았거든? 지안까지 있어 맵이 아 맞다 이거 스킵하는 방법이 있거든 19줄까지 깐 다음에 똥나올 때 죽이면 돼 아니 포드닝 어떤데 멀키트까지 어이 왜 안쳤어 포드닭터나 해 우선 포드닭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드닭 포드닭터 포드닭 엘드닭터에서 멀키트까지 딱 부동없음 딱 하루면 돼 진짜 그래그래 깔끔해 명은이 멀키트 몇시간만에 했는데 나도 생각보다 오래걸렸던것 같은데 멀히틀... 몇분이지 ..뭐? 몇분? 아 몇분이 아니야 그에 있었는데 하얀색 하얀색 명은이 좀 잘하긴 하더라 나 2년 전에 나 라단까지 했었어 아 뭐야? 중고신인이야? 아 시발 중고 뉴비 완전 처음 하는 줄? 나 뉴비인처럼 안 했어 나 처음부터 말했어 중고 뉴비 씨 뭔데? 방송 마역배우도 짜증나네 방송 마역배우를 나 그 전에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도 일단 칸형보다 빨리 깼을까네 맞는 말이긴 해 그거 알아? 세번 누나도 나보다 빨리 깼어 어? 게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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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로 하는게 좋아? 패드로 하는게 좋지 어 키보드 말고 패드가 나네 야 근데 너 패드에 안 익숙하나? 그러면 그냥 키마 키마 죽여봐 안 익숙하면 키마가 나올수도 있어 키마가 나는 처음부터 키마였어 아 너도 키마야 지금 명훈이? 어 어 안되겠다 명훈이 안되겠다 점수 깎어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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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마는 그 종캠스 탈락 왜? 애들링 자극칭 못줘요 아 진짜 그런게 어딨어 형 인정앞해야 형이? 키마만 써줘요 키마 쓰면 안돼요 패드만 써줘요 아 이거 어디가 없네 엘드닝의 손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불합격 인정유패세요? 인정유패 아니 언고리보기로 꼈으면서 뭐한대 저도 그래서 인정못받은데요 어 약간 신빙성올라봐 어 뭐야 아니 바닥 조심하라니까 저희도 엘드닝 사생활합지 이거 각종계 있으면 다 써 아 왜이래 이렇게 느려져 이거 하늘형 제발 해줘 야 해야돼 이거 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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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 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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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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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수 있냐? 어 깰 수 있어 아 지드는 존나 마렵네 진짜 들어가서 북캐로 존나 북캐로 존나 북캐로 존나 긁고싶어 아 걸렸다 이거 가운데 걸렸다 채팅 박살내고싶어 아 제발 형 난 봉캐로 그럴게 이 새끼 롤 아니면 못함 키키키 흐헿 한두 번 입어서 상상 봐봐 형 혹시 벤당했어 내봐? 아닌데? 아닌데? 로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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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조심 벤당하고 만원 써서 지금 인펠다운 해제된거 아니야? 물진님 물진님 로열 크리스탈 충전하자 이거 안날라가 흐흫핰핳핳핳핳 저 더 충전하면 파일리지 얼마 되는거야 명훈이 고기면 명훈님 메소 충전하죠 그냥 멜 풀하러 가시죠 모르소설하죠 아니 요거는 아 캐스대 으악 레벨업 힘드네 가쓰다 초웅이는 좀 할거 같애 초웅이 했나 이르치니? 아 anh 아 하면 금방 할거 같애 초웅이는 근데 침이 Pero 위험한게 초웅이는 패드로 하다가 나 손목 더 위험해 줄 수 있어 진짜 이거는 아니 오빠 원래 패드가 오히려 쉽지 그래? 나 그거 알아? 나 에디닝 가다가 응 터널 주고 살짝 와가지고 뭐? 한 진짜 한.. 아 오빠 완전히 힘주고 와나 보다 어 어 나 힘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엄지 쪽 있는 그 뼈 있잖아 연골 그 쪽 근데 원골이 힘으로 있었는데 왜 와 저게? 거기가 상해가지고 아니 그 전까지 존나 해가지고 나 한 90시간 80시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1년 고생 1년 고생했어 그냥 플레이 타임 자체가 길어서 그냥 많이 해서 그래 많이 해서 원골이 보기인데 철학이 보기 때문에 아 개물질 니 뭐 해봤어? 존나 혁신하고 아가리 존나 뻔해 진짜? 왜 봤냐고 근데 물질도 그거 맞긴 해 이거 세키로랑 이런 그 약간 에딜링 같은 부류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진짜 몰라 그 난이도가 진짜 절망이야 진짜 원골이 보기 날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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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pequeño 원골이 보기 날먹 왜 이렇게 뭐라는거야 모르세요? 모르세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세요 제가 바로 빡종 하는 척에서 방송 한다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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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골이 보기 쓰면 깨지 명훈아 너도 원골이 보기 써 그냥 빡개 안돼 형 나 처음에 나 지금 클로라고 했어 손톱으로 아 그거 컨스착 컨스착 하는게 재밌기는해 악만이 입니다 로영씨하고 클로로 다 캘거야 나 암도 안 써도 돼 어? 나 채팅창 2개야 근데 이거? 동숙이형은 내 S도 안 되겠지? 빼는 거 아니에요? 안되겠다 시원아 너가 하면 안그렇게 나 안해봤잖아 그래? 나 안해봤자래? 명훈아 명훈아 맞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아니 원고리도 사실 쉽진 않아 왜? 안해보면 진짜 그걸 얻기까지의 고충이 얻는 건 뭔지 아냐고 그니까 시작할 때 바로 그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 트위치 최총무기였어 그거 알아야돼 시즌 1호 바나나 바나나 무기 시즌 1호 뭐만 쓰면은 다 무슨 다른 사람이 쓴대 다 뺏겨가지고 지아는 하자 지승님 나중에 좋다 멀키트가자 멀키트가자 나중에 롤 망하면 하는 거 아니지? 롤 망하면 할라그랬는데? 존먹힐 것 같아 진짜 아우 씨 멀었어 멀었어 멀키트가자 멀키트가자 아껴놔야지 나중에 롤 망하면 존댜스 해야지 아 지금 바로 먹진 않는구나 어 하나씩 아껴먹어야지 121233 보스 되는 상이야 들어가는거 우리가 들어가줘야 돼 어 들어가 다주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하자면 울듯 나? 나 소울류 게임 절대 안하지 다주도 멀키트까지 없던데 그거 근데 멀키트까지면은 두개밖에 아니긴 해 두개 부담없어 진짜 트리가드 멀키트가 고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거라 금방 확인해 몇개거든? 다주 못써 세개받고 누구야 나와 밑에 있는 사람 난 아니야 영훈아 알아 넌줄 알아? 하면 몇번 했는데 우리가 형 대검만 750번 부숴어 오래된 아 천번이? 다 지금까지 하시면 배정볼이지 진짜 천번 넘어 죽여 나이스 나가야 돼 나 어둠님 델라 델라 쏘쏘 델라 쏘쏘 델라 쏘쏘 ک 너 준비한 것처럼 진짜 역겹다 pad 네가 똥 augmentediu 나 registrar 정식아 브리핑 좀 해줘라 너 일부러 그래있다 응 먹이려고 쓰레기같은 놈아 니가 그런 것도 팀이냐 이 새끼야? 진짜 괴물질 상대하기 어렵다 진짜 레전드긴 하다 아 또 나야 똥? 괜찮아 똥 치킨 똥 뿌직 뿌다닷 뿌다닷이야 아 죽고 롤하러 하고싶다 아니 형 속마음 바라지 말라고 나 얼마전에 롤 한번 했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더라 어? 맞아 어 나 대치 한판에서 플레이를 나왔거든 근데 그냥 못하면 진짜 개못하 생각보다 대리가 진짜 많이 판쳐 아 그니까 지금 유저들이 많이 안하는구나 실제로 실제로 그냥 어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안하고 어 애들이 생각이 너무 심해 상상 이상으로 많아 대리받은 애들이 레티어에도 있는데 뭐 봉순이 형 근데 지금 해도 골드는 찍을듯? 아니 가지 골드는 아 형 진짜 지금 하면 플레까지 가 아 플레는 안되고 플레는 안되고? 아 진짜 애들이 진짜 개못함 플레는 안되고 흐흐흐흐흐흐흐흐 플레는 안되고 아 물량 너무 빨리 먹었다 아씨 아 쌀 손실 쌀 손실 못 잡지 적돌 해라 잡아주세요 이스 미이 예스 오케이 아 뭐해 넬라 쏘고 가야지 지금 넬라를 왜 있어 미친새끼야 젠남도 아니고 넬라에 뭐가 있는데요 지금 넬라 아무거나 써 버프 아무튼 없어 아무튼 없어 빼 뭐 빼나? 빼줘 빼줘 거의 뭐 넬라 박이야 나도 똥 가운데 쏴야되냐 지금은 가운데에 쏴면 오히려 좋지 휘정산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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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오우 앙돼 안대는거 살짝 살짝 딜벗 할 수도 있어 아 너무 빨리 땡겨도 쫄았다 지금 들어갈 거야 윙드밀 조심하시고 나가고 좀 빼자 살짝 딜벗 해야돼 결국 랩 90줄 전해야돼 이제 그만해야 할 듯? 어 이제 그만하자 안 찍고 그만해 빨강 나오면 말해줘 눈 안보임 어? 결 좀 해 언제 딜? 딜하지마 딜하지마 아 뭐해 아 진짜 왜저래 아 뭐하는거야 아 진짜 왜 쳐다 아 쳐 나나 그냥 아 뭐한거야 진짜 이거 메이플로 꺼져 메이플로 꺼져 메이플로 꺼져 뭐한거야 진짜 방금 메이플로 꺼져 동수계여 동수계여 동수병 네온D123 들어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근데 오빠 넬라 플러스 실버를 같이 받은거 아니야 뭐타는 편에 둘이 죽었네 그런거보다 그런거보다 꼼지 솔직히 이거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카스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앞에 질어오고 있길래 어? 질해야되나 하고 해버렸어 미안하다 아 진짜 다 넌 때무잖아 아니 아니 피가 92줄이었어 그거 얼마나 쳐 때린거야 92줄이어서 명훈아 90줄까지 까면은 명훈아 이거 엘드닝 아니야 니 혼자 하는 게임 아니고 같이 하는거야 8인이 어? 너 이기주의자야? 내가 미안해 명훈아 나 안 미안하잖아 말만 맨날 미안해 미안해 하고 지금 뒤진 두명한테는 안 미안해 명훈아 이건 스스로 죽은거잖아 와 저거 롤똥싼 애들 하는말인데 누구한테는 안 미안하다 그냥 쭉 기래? 쿨진새끼들 하하하하 지피셜 쿨진새끼 지피셜 쿨진 호피셜 명훈이가 안 때렸으면 밀었을 것 하하하하 몇개가 나오는거야 지받 그냥 벌레네 그러면은 아니 왜 가불기만 거냐고 명훈이가 문제가 많네 진짜로 명훈이가 진짜 좀 그렇긴 해 형 요새 악동이야 메이비하러 갔으면 죽겠어 그냥 하하하하 서포시 잡아줘 서포시 명훈이 옛날에는 잡아줘 형 서포시 옛날에는 되게 진짜 순수한 막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애가 자꾸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객이고 명훈아 명훈이 뭐 명훈이 동생 있나 지금 짬도는 생각나? 스트리머 동생 있어 너 어? 아니 짬찌가 이씨 아역 배우 호소인이 너 이제 그저 아역 배우 방송 경력 길다고 그냥 우리 저번에 말했잖아 너 아역 시절 빼라고 그거 안 쳐준다고 안 쳐준다고 이제 안 쳐주기로 했어 응 누구 방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인정 옆에다 그러면 나도 아프리카에서 내 동생이 W 시절에 내 걸로 불법 송출을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방송국이 인정해줘 나도 그러면 수백 년 전 못내 나도 그러면 짬 인정해줘 그러면 아니 그거랑 다른건데 이게 명파때문에 더보기는 게 낫지 응 명파문에 더보기 나 안 먹어 난 안 먹어 더 좀 먹어 추월해야 돼서 응 먹어 먹어 나 이거 있어야 돼 나 맨날 초기백 해가지고 아 그냥 다주씨 어디 가요? 어? 아 맞다 사과물이지? 아씨 나가야 돼 이러면 와 이러면 나가야 돼 뭐함? 아니 나사 하나씩 빠졌어 그냥 저 뭐함? 나오셈 아 혹시 만찬 안 먹은 사람 만찬 안 먹은 사람 만찬 먹고 아 지금 왜 먹어 깨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야 너 내일 너 멀키트론네 안되겠다 너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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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키트론네 멀키트론볼 속죄 멀키트론볼 속죄 멀키트론볼 이번에는 거질런했어 거질런 명훈이 명훈이 120분이 나의 15시간이냐 인생 와 몇배 몇배 15시간 걸렸던 거야? 원고리복이 이렇게 해서? 명훈아 어? 사실 너랑 나랑 동갑이네 내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사실상 너랑 나랑 별로 한계 차이가 없는데 형 우리 깐보였네 이런식으로 게임만 여러개 같이하면은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허비하네 이거 상대성 이론인가 뭐야 왜 동숙이형의 시간은 더 빠르게 가는가 아 나 50년 더 줘 제발 내 인생 50년만 더 줘 유통기한 더 줘야 돼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인가 초기 아니야? 아 물 또는 다했다 맞아 아 물 또는 다했다 크게 말아 지금 나랑 알카님이 내부가 삼식이 응 오케이 응 내부? 응 응 내부내부 들어간거 너가 갈래? 응 그래 아 내부 그럼 너랑 나랑 가자 아 4-1이구나 아 아 4-1 4-2 근데 오늘 우리도 빨리 깨내 응 나도 내부가 편해서 그렇게 하지 충단이라 응 알았어 그렇게 가자 그럼 나랑 아 빨리 가야돼 그 새끼 일어난다고 아 뭔 소리야 아 아 그 새끼 일어나기 전에 빨리 촬영 끝나진다고 맞아 물재형 알람시계 맞춰놨더만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아 아 아 이미 일어난거 같은데 아 물 들어갔다 했을때 화장실 갔다올걸 지금 가면 늦겠지? 아 지금 가 아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어 아 들어는 갈게 들어가서 화장실 갈게 차라리 아니 지금 가 아니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마라는 상의에 박겠다 어이가 없네 아 아 아 이상해졌어 살짝 한 2% 정도 2% 살짝씩 화가 많아지는거 같긴 해 응 맞아 오늘 오늘 물재형한테 좀 날카로워졌어 응 맞아요 보듬어줘야 돼 그래 그래 나도 롤 하고 올까봐 이열치를 할까봐 하하 거울칠을 시켜버려 거울칠을 시켜버려 그럼 어 거울칠을 시켜버릴까? 롤 3연패한 괴물질 근데 물재형은 광역기잖아 나는 근데 롤 지고 오면 말 안해도 취착나 하하 나 누구 어디 갔다 말해도 취착나 삼식일 화장실 아 아니 근데 그때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국단하고 있는데 나 입국단해도 뭐라 한다하니까 아무 말 안해도 뭐라해 아무 말 안해도 뭐라해 이 새끼 이럴거면 왜 왔냐고 나가라고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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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일 이거 끝나고 뭐하냐 오늘? 나 왔어 가자 나? 뭐 카멘가자 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끝나고 뭐해 카멘은 카멘은 내일가자 했잖아 끝나고? 아 끝나고 없어 그러면 음 어 매운디 배틀고 가는거야? 하하하 매운디 한 번 할까 셋이 매운디 할래 그러면? 매운디 매운디고 어차피 매운디가 4인판 말고 3인파수로 하긴 해야돼 어 3인으로 하는게 좋긴해 3인파수로 매운디 한번 해? 근데 매너를 정해야돼 매너를 뭔말아? 뭔데 뭐 15안에 안나오면 뭐 그만 다같이 위방하기 이런거 그래그러면 어 그래그러면 포피셜 없어 매운디는? 그냥 포피셜 나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말하려면 길어져 아 정말 길어 또 또 농구 이건 쓰셨네 이것도 계산했어 왜 뭐 들더라? 1파티 1,2,3번 암수 나머지 회부 3식이 외부 카리치 다 알지? 나 내부 나 11시 너 외부일걸?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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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재로 하니까 공격력이 93,800이야 나 7시 93,800 어 번호 번호 나 5시라 나는 8만9천 나 8만9천 나 저밭 때문에 그런가? 아니 2파티 3,4번은 5시 2파티 1,2번은 1시 나 몇시라고 포셔요? 아 그럼 날려오시네 너는 7시 7시 너는 1파티 3,4번이니까 나 1파티 3,4번이니까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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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맞아? 어 아 왜 4만 그 오랜만이다 그러게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인거 같아 나 오랜만이다 퓨어 나이스 아 다른 지진? 풀어주세요 나이스 받으란 거야 어 아 critically I ENORING 앞전기 쓰고 있는걸 봤어 위치가 좀 애매했다 저거 뭐해? 딱 끝네 나이스 좋아요 웬일로 오랜만에 왔다고 그럴리가 있냐고 그럴리가 있냐고 진짜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문 문 다섯 오 쪘쪘다 아 이건 좀 진짜 뭐함? 빨리 가버렸다 명훈아 명훈아 너 종아리 걷어 명훈아 너 그거 안하냐 이거 뭐야 메이플 하는거 있잖아 단풍에 언제하면 돼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팔다리 찍혔습니다 그거 엑소디아 돼버렸구나 그 자콤의 팔 한쪽씩 다 떼져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리콘 팔 떼가지고 그럼 명훈이가 엘든회 이런거 하나 만들래? 엘든회는 뭐야 아니 엘든회는 뭐야 아 누구지 잡혔어 아아 DLC 나오는거 아니야 6월에 나올걸? 나왔어? 6월에 나올걸? 엘든회 그래픽은 좋더라 그래픽 좋지 재미있습니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어? 조심 아 누구샘 아 누구샘 아 누구샘 놀지야 나 너였던거 같은데 놀지형 아 쟤 뭐 쟤는 진짜 지가 진지 모르니까 그냥 누구샘이 나오는거야 진지 모르니까 레전드야 그래서 어쩌라고 민망하니까 이럴땐 어쩌라고 하네 아 이거 정수같이 배운건데 아까 엑드라에서 잘 배웠네 어 지금 풀어줘 아 걸린 새끼가 문제지 뭘 계속 풀어달라고 그래 아 있었네 풀어줄게 풀어줄게 수현이 끄트라머리 걸렸어 블랙 너프해야돼 이거 이상해졌어 아 아레나 아레나 어? 어쩌라고 저런식으로 저런식으로 뒤지면서 딜러오면은 잔열 나오긴 하네 아니 얘 그거네 물질때 뺏겨가지고 지금 자전히 스크래치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 아니 명원이 하는거 내가 알아서 쟤 그냥 똥 존나 싸다가 한판 아들이 많아도 되잖아 그판에 그냥 잔열 먹는거야 그냥 아 똥 싸면 야 방금 딜 못 넣어서 죽은거 아닐까 이게 뭐야 방금 클리 안떠어서 죽은거 아니야 이게 물어 이게 근데 한두번으로 실수하기에는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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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다섯시 가야되는데 족됐다 갈게 가볼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시가 어 이미 와야돼 와야돼 아 아 아 뭘 뭔 명훈아 제발 자기나 좀 잘해 명훈아 집중력 유지좀 하자 명훈아 명훈아 난 이런 실수는 별 신경 안쓰긴 해 어 아니 왜 신경 안쓰는데 왜 신경 안쓰는데 아니 요정도는 뭐 아니 요정도는 실수할만해 가끔 우리도 뭐 한 번씩 하잖아 근데 이게 명훈이는 실수도 아니야 그냥 일반 패턴이 뒤진다니까 왜 서로 물빨는데 왜 서로 물빨는데 왜 서로 물빨는데 혹시 음 근데 내 성격이 안... 명훈아! 2번만입니다 지진이요? 풀어주세요 오늘 에키드넬롱 빨리 깨가지고 지금 조금 여유가 있긴하다 근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네 맞아 미트밖에 안했지 아 배가리 존나 돌리네 다사별이 지진이야 아 풀었어 야미 오 나이스 역시 도아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남자 아이 그럼 바로 타버리죠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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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 없다 어? 아 돌기야! 아이씨 아이씨 바려봐! 아아 아아 잠시가 난 안보듬어줘? 하하하하하 니가 스텝해봤어 삼시가 서운하다 그냥 하하하하 그저 감정호소 원툴 하하하하 진짜 목소리 호소력은 존나 좋아 삼시가 이거 피하고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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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어어 어 그래? 어 날목자리였네 이거 아니 이게 나오는 순서에 따라 다른거야 탄수 한시 관계 안하고 돼amar 팝 아 너가줘 어 안하네 아 나 이거 파열 2스택임 실수하면 안돼 어차피 내부잖아 然後 실수하면 나 메온디 키로감 아 말했다 알아서 해 하나 elect 하하하하 뭐야 이거 itchy 갱 아 지금 안보여 장판 아 맞았어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누운걸 어떻게 누운걸 어떡하냐 1칸 일러 3시간 다 업고 쌓는거야 아니 이건 이제 어깐데 이거 나 순간이라 어깐데 지가 당하면 어까래 나 느린데 난 느린거라 어떻습니까 애니치가 느리면 누가 빨라 얘들아 보듬어어 나왔다 한신 얘들아 보듬어어 싸우지 말자 아니 실수할수도 있는거 아니? 아니 실수할수도 있네 아니 실수할수도 있네 그럴수있지 그면 또 패턴해야지 아 형 또 죽이고 받을라 그러지 말을 해야지 나 락앤락 나 락앤락 락앤락 가야지 아이스박스 가야지 아이스박스 가야지 맘대로 하게 둘것 같으니 나완라 안나오겠지 아이좌 아이좌 아흫 아이라고 엄두에 멜로디 어흫 아 이거 어딨어 들어본 멜로디인데 연도해~~~ 머슬 메모리 VERN 뭐야 첫 카운터야 머슬 메모리 인마 무슨 메모리? 어? 어어?? 제발! 제발 찾아줘! 어 졌다 자 10줄만 더... 안 맞고 해봐요 나 여기 있겠다 존나 빙글빙글 도네 씨발 언제가 귀찮다 알아서 밀어라 어 잠깐만 밀어드릴게요 공수기 형 먼저 아래 가있는거 슬프네 3시간 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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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해야돼 칸 칸 칸 이거 위에 내꺼 형 먹어 형 먹어 육수기 형 1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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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격 어? 어떤거? 아 없구나! 아! 우리 2파트지? 아 맞네 생각해볼까? 어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은 괜찮은 아 이게 못 잡은거야? 어 곧 곧 아 아 아 뭐야 왜 누가 들어갔어? 못 잡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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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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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봐 나도 처음보긴 해 나 처음못들어가봐 이거 누가 못한거야? 쥐 아니 왜 안된거지? 못했으니까 안된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버그있긴 하더라 아 그래? 버그가 있어 실제로? 아니 이게 c** 내가 하니까는 버그인데도 의심받아 개같은거 아니 버그인지 몰랐으니까 버그인지 몰랐으니까 응 형 이 와중에 이 형벨도 형 평소 행실이래 아 어디야 한동숙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 처음부터 어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실패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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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원래 존멸해야 되지 않나? 그니까 아예 못 잡으면 존멸해 아 이게 노플이야? 이게 처음보긴 해 그럼 그냥 딜 루스 당한건가? 그냥? 별 상관은 없어 없이 깨 그냥 와 노플이 안념념 아 이거 알파넬스 괜찮네 아 저거 55에서 하네 아 벽돌 디벅스는 또 있다고? 족버그네 그럼 아홉시 아홉시? 아 이거 연속도가 나와 가요 아홉시 여긴 어? 이거 근데 원래 이거 할 때 벽 같은 거 있지 않나? 어 그러네 야 왜 이렇게 넓냐 어? 어 이거 안 그거 됐네 버그퍼레이드 개꿀인데? 개꿀임 개이득 나이스 개이득 부딪치는 거 그거 안나오나보다 저? 어 저거 있다 와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러면 60원 더 편하겠는데 우리 오늘 그 카멜 1간도 그렇고 버그 컬렉터임 진짜 버그 맛있게 먹는 중 님들 파티 색깔 보새 어 네 2총 빼고 빗성으로 2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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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넓어 너무 멀리 가자마자 너무 멀리 가자마자 이 정도 쯤인가? 어 이 정도 야 이 아니 벽은지가 이상해 벽이 없어 잠깐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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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처음 보는 버그이긴 하네 나도 처음 보는 새로 생긴 버그같이 버그 만들어 버렸구요 헤헤 역시 또 우리야 버그 퍼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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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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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십니다 죽일.. 죽일 수 있을거같아 죽일 수 있을거같아 오십니다 그냥 들어가서 따다다다 때리면 될거같은데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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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그렇지 오 나이스 명훈이 시즌 1호 활약 좋았다 좋았다 형 시즌 99호 아 battles 시정 시정 나랑 삼식이 시정 뭐야 암거 카멘 전성기에요 아맨 너가 오간 했었어 나머지 회두 냉 냉 냉 좀비완료 아 나 어제 고기 급탄던네 잠깐만 이거 왜 배템 안쳐가지고 어 이거 한 번 해주실다 그 50% 그거 써야돼 그쵸? 바운드 어? 이거 배템 왜 안쳐 우리가 원래 돌리오빠가 하잖아 한이형이 해 아드 안쓴 사람이 있어 50 킵 이제 끝날 시 같다 뒤둘 흘러요 아 진짜 6시 6시 아 내리나 안따랐어 채우지 말자 맞지마 카운터 11시 나이스 나이스 맞지마 맞았죠? 한동분 아니 어쩔 수 없죠 삼겸 안당했잖아 괜찮은데 까비 여기로 클래스 여기로 아 아 아 아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자랑이다 진짜 자랑이다 진짜 니쪽이길래 자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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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해줘 자백해줘 참작해줘 보듬아 음 떡화 떡화 여기 아잇 어 아 나이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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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이스마일 세우샘 그냥 넵 빠질께요 나 그냥 강 걸릴께요 네 좋아 잡기 아우씨 스킬 쓰고 있었어 아 좋아 잠시만 그건 스패 못쓰나보네 스펠을 쓰고 들어갔고 스펠을 쓰고 들어갔고 이거 좀 간대 카멘님 이거하고 감금할 듯? 맞자 최대한 맞자 맞게 살짝 딜컷해야 될 수도 있어 어? 어? 가쓰 이 새끼야 어? 나 이거 쓰면 안되는데 어? 나 서커 걸렸다 나 낼라 있어 야 딜 하지마 딜 하지마 우리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돼 팔강 없어? 팔강 없이 하자 그냥 무력할 때도 팔강 없다 이거지? 아니 우리는 무력할 때는 안썼어 스폰 날아올 때 버텨야 되나?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조심하면 되는데 이거 이거 어차피 내가 칼같이 쓴 거라 어차피 공격 안 돼 어 우리는 8강 있다 아 이제 한 대 날릴 거 같아 40까지 3분대 경면도 해야 되나? 1파티 없는거지? 우리 우리 찼어 방금 찼어 아까 1강을 썼어 어 6강을 썼어 둘 다 6강을 썼어 헤드비어요 헤드비어요 어 말 안하면 알겠어 1,2,3 불쌍 막아요 나잉 무력가 느리다 아 근데 너무 그게 없네 스킬 어 됐어 됐어 될꺼야 아마 딜 해도 돼 3식이 안 돼 으응 넣었어 맞지마 그닥 아 지진 버렸다 이리로 올까? 태움 해주면 나이스 케어 휘둘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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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족 난 이거 퇴근해도 되나? 난 이제 퇴근해도 될까?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봤잖아 나 이제 급타라 죽어도 되긴 하네 아니 무력까지 하고 뭐 그랬으면 다 했지 아니 형은 살아야지 이건 뭐 알아서 깨세요 니가 무슨 무력이야 내가 급타주고 무력했는데 나도 넣었으니까 너는 그냥 딜을 해 영전 나 배틀렛 들어갈게 구구절절 맞는말 나 배틀렛 킬게 1 2 카스 어? 나 눌렀다 아아 아 쟤 왜 저래 진짜 잠깐만 이거 애매한 아니 버스트 딜 아 진짜 딜 세다고 하는 새끼들끼리 저래 난 세다고 한 적 없는데 하하하하 아 좀 시정했어 하모감 차올래 진짜 어 어 에이지를 좀 채우자 힐 하지마봐 힐 조지 힐 조심 조심 어그로 바뀔수도 있어요 에피 두려웠구요 집중해 집중해 저거 채워줬어 포터들 채워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천천히 해 천천히 힐 힐 힐 제 철 나 지 아 myös 지금 짠 한국 onde Isn 오늘 tej 이 kad du 저희 이раз 망 천천히 치 ieren 아 내가 다시 채술로 채술 넘어가면 또 다르지 충단 지금 즐기고 있잖아 요양 누나야 겹네 그럼 왜 하는거야? 왜 하는거야? 나도 좀 즐기자 좀 아니 죽었는데 뭐가 즐겨 뒤져있는데 재밌게 뭐가 재밌는데 뭐가 즐기는데 뭘 즐기는거야 대체 평소엔 잘했는데 아니 평소엔 잘했는데 원래 잘하던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하면 욕 뒤지가 먹긴 해 그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 형 공감해 뭐하니 공감해 공감해 근데 명훈아 넌 진짜 아니야 형 그럼 나 공감 안해 형 쓰레기야 너가 쓰레기라 하려도 뭐 왜 자라다가 왜 뒤졌냐고요 잘한 거면 계속 자라지 넌 그럴거면 워로드 배만 나오라고 어 난 나올게 그러면 어 나와 가져가 형 가져가 어? 포셔 형한테 워로드 밟고 아 진짜 아 진짜 포셔 형 진짜 나 무릎 꿇고 다 절도 할 수 있잖아 베이 보스 때 제발 어베인 나 해줘 진짜 아니 근데 3시가 저 새끼 쳐내 진짜 근데 쟤한테 워로드를 뺏으면 어떡하게 내 자리야 그냥 해 워로드 없이 해 그러면은 존나 죽을 거 아니야 죽지마라 아 일단 이게 있어도 뒤지는데 아 어차피 죽어? 어차피 똑같애 어차피 똑같애 아 그러면 아니 어베인 내꺼라니까 아 바꿔봐 미친데 아 내꺼라니까 야 아 워워워 야 그러면은 나는 워 대 인도 좋아 나 워 대 인도 어베인데로 가는거 아니 형씨가 피즈는 형씨가 피즈는 꺼지라고 뭔지야 니 보석을 11멸화로 바꿔줄게 내가 뭐라는 거야 맞네 11멸화로 되네 니 10레벨 보석을 11보석으로 바꿔준다니까 아니 저거 티는 나냐? 인파 시너지 받으면? 데뷔진이 올라가는데 아니 티는 안나지 그니까 야 티 나아 6퍼면 얼마나 큰건데 없는 수준이잖아 올해 삼겹질론 아니 각인 각인 3레벨 각인 한줄이 응치적 10퍼만 응치적 10퍼만 응치적 10퍼만 이런거 아니야? 그냥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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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른은 안잡혀 아 나다 아 아 구해줘 가라 이거 원래 이때도 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뭔소리야 대현 느리다고 캐릭터가 안돼? 그 안돼? 그거 먹어줘? 아 나 걸렸다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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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냐 이거 아 이게 나와? 어 오 어 아 예 그럼 당연하죠 상대까지 해서 무조건 깨지 이거 아 보석 돌려주실 분 다시 채솔할래요 보석 좀 돌려주실 분 아 스페이스바 늘어가지고 건수 스페이스바는 피했는데 핑계좀 그만대 아니 주선새끼가 뭘 하는거야 나 뭐야 잠식아 피드백 좋았다 인정할게 유재야 곧 베이모스니까 너가 좀 이해 좀 해줘 나도 이러고싶지않아 모질게 채찍질하고싶지않아 베이모스 베이모스니깐 그런거야 이해해줘 그리고 내가 물지 내가 이렇게 안까면 시청자들이 더몰라해 진짜 시청자들 로아끼들이 물지한테 더몰라해 저새끼 저걸도 물이 쪽에서 빨리 재질로 베나면 된데 시계 안써도 내가 그럼 내가 그거는 다음에 안할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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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잡혀 이 밥버러지같은 새끼들아 아니 스킬쓰다가 안죽었잖아 죽지는 알았잖아 밥버러지는 쪽 밥버러지 죽은 애들이 밥버러지는 치지말자 치지말자 가운데로 오게하자 스킬쓰다가 걸린거를 왜 핑계처럼 막아 걸어만 다닐라 했어? 아 쥐진새끼 아가씨 집중해야돼 어디 뒤져있는새끼들이 이거 바로 영전 쓸거야 쟤 아구창 개박살내보시면 오오오 박살점 나 임플란트로 싹다 갈아버려 하하하하하하 싼데비스탄 바로 그냥 어 싼데비스탄 치아 한번 해버리게 날아줘 날아줘 어 카스로 지켜낼 수 있나 안될걸? 시정쓴 오우씨 빨려 오오오 나 싸와봐 나 싸와봐 인마 뭐야 하나 더 죽은거 아니야? 아니지 휘두른다 휘두른다 포션먹어 포션먹어 먹어먹어먹어먹어 아유 잡혔다 30점 더 올려? 어 하품 나온다 괜찮아요 잡을수있음 스겜점 오오오오 2 3 아 아 짧아 짧아 아 저거 한번 더 있구나 잡자 아 나한테만 지랄해 이새끼 자꾸 제일 만만해서 맛집 맛집 이켈 예예 vácu 아르카나님 학대고 갈 거쳐가 한번식 게스트로 온 사람들 다 그 생각엔 근데 지금 디지네들이 반성해야돼 진짜로 하면 하지 디지네들이 반성해야돼 반성하겠습니다 대원이 근데 어떻게 블레이드를 넣겠습니까 카멘은 블레이가 세 에키드나가 좀 대원이 괜찮은거 울짱 그거 다 안됐어? 초월? 어 나 아직 안됐다고 아 이새끼 로아를 안해 그냥 얼마나 됐냐고 얼마나 강화도 오늘 처음 했다니까 나 44333이야 초월 지금 뭐야 강화를 누가 처음 해 명훈이 강화도 안했어? 형 제 방어구 강화 봐봐 지금 나가 제 방어구 강화 봐봐 아 나가 아니 명훈이 보면은 방어도 강화를 안했다고? 명훈이면 안들어와 맨날 며칠전 접속보면 명훈이야 그러니까 이게 명훈이 방어구 봐봐 이게 왠줄 아냐 다들 상대 아예 안눌렀어 다들 어느순간 군장검사 안하기 시작하니까 존다 헤이해졌네 진짜 좀 심하네 아니 오바다 이거는 좀 나가 그냥 근데 이게 명훈아 방금 올리긴 올렸는데 그거 아마 다 누르면은 방어구 20 하나랑 나머지 14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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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지금 10 두개 되어있잖아 얘 봐 X댔다 아 진짜 얘는 뭘 X댔 C 아니 3시개도 다 해놨는데 너는 뭐하려냐 아 그니까 아니 이게 몰랐어요 이게 뭐기만 진짜 진짜 심각하다 진짜 어 심각하다 짱놈새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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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는 억다를 하는게 아니야 우리가 짱말로 알만하니까 하는거야 알만하니까 짱놈새끼라고 보석돌려 보석돌려 이 새끼야 짱놈새끼라고 짱놈새끼도 쌀먹하고 그 다주가 챙겨줘서 인파이터 보석 돌려주실 분 너 이 새끼 너 다음주 없어 이씨 다음주에 떡갈비 말고 다른거야? 넌 없어 이씨 아조연아 그 고양이 그 똥 넣어서 주자 아 오케이 야 떡갈비랑 토핑 올려준다 아니 그거 루아기야 루아 괜찮아 아조연아 이번 떡갈비는 좀 씁쓸하네 그러면 김희상공 30형한테 갈게 으깨 루아 깜비 명훈아 나 내가 너를 다시 만나답게 넌 그럼 와사바들이 털면서射 먼저 마운드ành이 completa 너한테 다 너무 형국 명훈이한테 실망한게 너무 많아 지금 싸움 못하는 새끼가 호카치 ㅈㄴ 주는꺼 같아요 입음으로 ㅈㄹ혈roat 카 아이자 나아 저 를 알겠지 협박 존나 너 만나면 와사바리 털어가지고 vow사바 할거라 ㅈㄴ 세게 때릴꺼야 명훈이니 이기지 않을까 명훈이 이길 수 있는거 아니야? 명훈이 이길 수 있는거 아니야? 명훈이 등에다가 바로 찔러버리면 미친놈이네 명훈이 찌르는건 뭐야 망상충이하고 형 턱으로 찌르면 어떻게 돼? 턱으로 찌르네 날개죽지 찌를거야? 전 좀 힘드네 형 기습공격하면 한방이야 기습이 될까요 안되겠다 명훈이 한번도 한번도 개봉안한 아니다 하하 대모용은 뭐 아니다 뭘 말하는거지 뭐 계봉안한 뭐 지렸다고 아니다 아 카드는기 왜 올라와 채팅해 도석돌로 줄 수도 있나요? 도석돌로 줄елеnic 세술로 돌아가고 싶어 너 다시 세술로 돌아가? 어 이제 재미봤어 데이머스 슬슬 이제 손 풀어놔야지 세술로 야 넌 보석 그거 해놔라 그냥 두세트를 해놔 두세트? 넌 해놔야 되겠다 자주 바꿔서 쌀먹이야 쟤도 나랑 돌려야 하는 사람이 없나? 비싸 너 지금까지 바꾼게 얼마야 아잇 그럼 나 내곳도 내곳도 그거 빼와야 돼 카카오판 돌고있겠다 하밍 바르드갑니다 끝났잖아 매운디 할거야? 해야지 세술로 해 아 포지야 뭐 설명해주고 뭔데 아아 아오케오케 어 내 개론이 있어 뭔데 일단은 나는 시보라 기점으로 잡거든 어 시보라? 아 근데 그게 그거야 그 집오라가 한 2-2-2-2-0 업정도하면 딱 거기서 라인클리어가 안되거든 어 2-0? 2-0? 내가 그게 뭐지? 2-2-0 업그레이드를? 2-0! 어 2-2-0 보통 근데 만약에 진짜 말도안되게 다른게 잘 나왔어 그러면 한 뭐 한 3업? 4업 그냥 뭐 히드라 3업이나 4업이나 드라곤 3업이나 4업이나 나는 업그리고 웬만하면 고스트 웬만하면 절대 안해 어? 어... 고스트 진짜 잘 나온거 아니면은 히드라 드라곤 위주로 업하고 히드라 드라곤 위주로 업하고 아니 그니까 처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 고스트 1업만 하고 안하더라고 1업도 아까워 자료를 봤는데 고드를 안 섞던데? 그냥 생고, 생드 이렇게 가던데? 고드는 섞는 경우가 딱 몇가지 없어 그니까 이제 드라곤이, 아니 고스트가 보스전에서 쓰레기거든? 섞어봤자? 그래가지고 백라 마린 잡으려고 섞는건데 그렇게 할거면은 백라는 잡는데 백일은 못잡아 다른거 업그레이드로 밀어서 하는거구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섞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있는데 그때가 락다운 두개 나왔을 때 락다운 두개 있으면 보스 잘 잡거든 그러면은 뭐 조합을 어떻게 해 보통? 그냥 무조건 그냥 생, 생하나로 아, 드라곤 올 아니면 시드라 올? 생고도 가 생으로만 가는게 낫더라고 섹지말고 생이 나 그냥 고스트는 무조건 생이야 고스트가 메인이 되면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그 몰빵해야되가지고 섹지말고 아니 근데 궁숙이형 뭐 태초도 안 뽑아봤으면서 그렇게 안우쳤네? 저 태초 저 태초 지망생이요 근데 막 그런거 봐 드라곤 태초 나오는데 고스트 신화에 고스트 전설 나오면 섞어도 되겠네 그 정도가 없더라 근데 웬만하면 안 섞어 그래가지고 열번하면 한번 섞을까봐 이렇게 그러면 궁룰을 15단계에서 한 전설이나 뭐 안나오면 리하는게 낫겠지? 전설 말고 뭐 없어요? 어디서 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임? 근데 이게 내가 지비 때 그냥 그거 할때도 있거든? 그 이유가 그니까 그냥 라크를 안되면 그때 그냥 밀어버리는거야 어 업그레이드 해봤자 그냥 늦게 죽기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유물같은거 엄청 잘 나오면 어 그냥 막 20까지도 보기도 해 어 어 전설 안나오면 무조건 크발전에 컷 아 아 그래? 전설 안나오면? 야 그럼 우리 전설 안나오면 15전에 전설 안나오면 끄자 우리도 세명 국룰 세명중에 한명이라도 전설 안나오면 15전에 끄기 15에 끄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그럼 근데 전설 나오고 좀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주기 그래 응 들어갈게 나 좀 마 아니 근데 고두를 안썩는거는 몰랐네 난 그럼 가볼게 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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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화만 몇번 누르면 돼 나도 보석 좀 바꾸는 중 섞으려면은 락다 나와야돼 무조건 백잡고 백의를 못잡아 섞으면 섞어도 되는경우 근데 가끔 있긴해 근데 섞으면은 보통 고스트업을 한 20? 많나봐요? 20에서 30? 그러니까 30도 안가 보통 20 정도만 어차피 그거 진짜 마린 형은 잡자마자 팔아야돼 잡고서 막 팔고 그 다음 드라 추가 추가업하지 보통 쉽지않네 이거 바꿔야되는데? 어디서 보지? 근데 형은 경험치 좀 먹어야 돼가지고 밑에 너무하는거 별로 안좋을수도 있긴해 어? 그니까요? 이게 어차피 형이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태초 뜨면 이태초 뜨는급 아니면 형 진짜 운 좋아도 백기나 백일에서 한 번 막힐 확률이 높긴해 근데 나는 그래도 태초 맛이라도 한번 태초를 먹어본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클리어하고 싶으면 나중에 그런식으로 해도 좋아 그 클리어 데이터 이제 보잖아 그런거 볼때 그 그냥 클리어한걸 보지 말고 그 진짜 딱댐으로 깨는 애들이 있거든 영상보면은 백일 백라운드 막 백일라운드 막 10초 남기고 이렇게 깨는 영상들 그거랑 비교하는게 좋긴해 그런거 영상 찾은 다음에 걔네들이 자쿠미랑 홈테일 몇분 몇초 남았는지 딱 보는거야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간식이나 먹어야지 매울대하면 또 간식 먹으면서 해야지 홈테일 1분 남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50초가 남았어 근데 걔 싹댐인데 나는 걔보다 10초 느린거면 무조건 못 깨는거잖아 약간 그런식으로 하면은 좀 클리어 확률 높일수 있긴해 그래서 막 그런식으로 시간 좀 안맞으면은 그거 해야지 그 이론빡숙이네 많은 이론빡숙이지 설명 좀 그만 들어 하자 이제 빨리 설명 설명 별로 의미없어 지금 형은 일단 100일 한번 가봐야돼요 어차피 운이야 운 난 태초맛도 못봤어 저런 이론도 폭력적인 눈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 어 그것도 맞아 그렇긴해 아니 세범 누나 무슨 삼투말이 깼잖아 폭력적인 운으로 진짜 버그지 그게 태초 두개는 뭐 끝났지 뭐 태초 두개가 나 근데 그 누나 나 안타깝다니까 진짜 도파민을 잃어버린거야 그거는 도파민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거라니까 진짜로 빨리 깨서 날 먹으러 그 뭔가 축적된 인내심에서 오는 그 쾌감 어? 고진감내 이것을 느껴야되는데 그거를 도파민을 진짜 그 흘려버렸어 태초가 리세에 갈긴다는 가정하에 그 한 6시간에서 8시간에 한개 나오거든 와 근데 나 왜 안나왔지 어제 아 형은 어제는 리세 안했잖아 아 리세스 15 전에 막 존나 15에서 존나별었어 전설 안나오면 그럼 실력 부족한거지 형 어? 개못한 하방 아니 지금 제련도 존나 운없네 지금 개갔네 그냥 아니 아니 목격했잖아 시청자가 태초 뽑는거 아 태초 목격 태초 목격했잖아 포샤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 근데 그러면 나 그냥 나갈라고 다른사람이 태초 뽑으면 나가는게 맞아 왜 우리중에 뽑으면 아 그건 봐야지 약간 엔틸당하는 느낌이랄까 일반 다치면 아니 아니 근데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붙냐 쌩으로 존나 누르네 심하네 형 나중에 하자 다했어 아니 끝까지 와 역겹다 테메르의 정 시발년이거 테메르시 그만 테메르 못닫기네 정 존나 많아 이새끼 미치겠어 됐다 이러면은 일단은 음 상급제론 10단계 4개에다가 상급 2개 상급 하나 더 할 수 있긴 하겠네 오케이 뜨감 가자 오케이